XSFM입니다. I D W K 한국인은 행동도 사고도 그 속도가 빠르고 정해진 규칙 안팎에서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만드는 스피드와 기발함도 일품이지요. 긍정적으로는 전세계가 충격받은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부스형 진료소의 개발도 이러한 스타일의 결과이며 부정적 사례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페이커 보유국다운이 강력한 속도와 창의성은 당초 선거법 개혁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위성정당, 공천을 회피한 유사위성정당,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위성정당과 유사한 이름의 정당 등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울과 의석수가 비슷한 비례대표 선거가 큰 그릇, 거대한 밥솥으로 보이는 것은 100석 넘는 정당이나 원외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허점은 어차피 한국이니까 한국인이니까 생길 수밖에 없던 버그 리포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엔 이 버그를 잡고 가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유행 감염병도 선거법 버그도 뚫고 투표를 할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겠다 생각하면 할 겁니다. 두뇌의 존이 빠른 건 피선거권자뿐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총선까지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유권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고정 마지막 회,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비례대표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퓨처 농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둘은 노났어요. 일이 그다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잡다한 수많은 정당들을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과 민중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미래민주당, 여성의당, 자영업자당, 충청의 미래당까지 맡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전 저렇게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요. 서울 나가고 청취자 여러분도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셨다고. 아직까지도 비례대표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비례대표를 방송하는 줄을. 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고관효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층이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디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아는 것 같아요. 아무튼 총선 마지막 시간은 비례대표입니다. 오버뷰. 비례대표. 오버뷰. 먼저 이제는 많이 들으셨을 이번 선거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7석 중에 병립형 17석은 기존 그대로 정당 득표율을 따릅니다. 예전 같으면 3석 나왔을 것이 이 자리에서는 1석만 나오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 민심에서 사표가 덜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되게 장황한 사람인데 최대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써놓고 다시 봤더니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순서 0. 봉쇄조항.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주더군요. 비례대표 3%를 넘는 정당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시킨 정당. 둘 중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비례 당선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 봉쇄조항은 잠시 후 계산식에 반영됩니다. 무소속과 소수 정당 당선자가 적을수록 정당들은 연동형의 수혜를 작게나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3%와 5석 둘 중 하나가 안되면 아예 파일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무소속 당선자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에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0번 봉쇄조항 때문이고요. 순서 1. 우선은 지역구에서 무소속 그리고 봉쇄조항이 걸린 정당에서 당선자가 나온 숫자만큼 원숫자를 빼줍니다. 무소속이나 3%가 안 나온 후보를 찍은 지역구 투표의 민심은 그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이 뽑혀야 하는 연동형 비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지역구 전체에서 무소속이 9명, 3% 비례득표를 못 받은 정당 후보 1명이 뽑히면 300에서 10을 빼줘서 290이 첫 번째 X가 됩니다. 즉 290이 전체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X는 전체 의석수가 아닌 의석할당 정당 총의석수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순서 2. 그렇게 나온 숫자 X에 비례득표율을 곱해준 뒤에 숫자가 나온 것을 비례대표 의석수에 맞춰주면 그 숫자가 예전에 간단했던 비례대표 계산입니다. 이 숫자에서 다시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시킨 숫자만큼 빼줍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당선이 한 명도 안 된 정당과 5에서 60명 당선시킨 정당의 득표율이 같다면 지역구를 못 가져간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순서 0에서 말씀드린 봉쇄조항이 최소한의 자격기준이라면 이 조항은 기존에 가진 조직과 자금의 힘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너무 강한 자격을 박탈시키는 위쪽 봉쇄조항입니다. 통합당은 이게 싫어서 반발한 것이지요. 순서 3. 아래와 위에 봉쇄조항을 적용한 숫자를 둘로 나눠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남은 의석은 소수점 큰 순서대로 소수점이 같으면 추첨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나니 정해놓은 30석이 넘어가면 서열을 정하는 다른 공식을 대입해 조정합니다. 이렇게 30석의 준연동형 비례의석을 나눠주고 순서 4. 기존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17석 정당 비례대표 나오는 만큼 나눠줍니다. 질문. 연동형 비례의 보상조항은 예전 석폐율로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늙으신 분들은 석폐율이 뭔지 알아요. 대략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 헌정사를 볼 때 석폐율이 다선 중진 구제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보수도 진보도 소장파들이 반대했습니다. 다선이란 개파니까요.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려면 0글자 이내로 설명해보세요. 명쾌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300석에서 30석은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지역구 비례 다 합쳐서 30석은 만들어주겠다. 준연동은 거기서 아무리 못해도 15석까지 만들어주자. 50%인.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 47석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현재까지 사퇴사망 등록무효하지 않은 후보는 307명. 6.5대 1의 경쟁률. 원내에서는 미래한국당 39번, 서부러시민당 30번, 미래한국당 39번까지 맞아요? 네. 많기도 하다. 다 먹겠다는 거 아니야. 정의당 29번, 국민의당 26번, 민생당과 열린민주당 17번, 민중당이 8번, 한국경제당이 6번까지 후보를 했고요. 원 외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2번, 기독자유통일당이 20번, 코리아가 대체 뭔지 덕질인이 있다 설명해주시고요. 코리아 6번, 녹색당 5번, 국민세정당, 미래당, 여성애당, 자유당, 새벽당, 자영업당, 한국복지당이 4번, 우리당이 3번, 노동당,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남북통일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미래민주당, 충청의 미래당, 통일민주당, 홍익당이 2번까지의 후보를 냈습니다. 한 명만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국민참여신당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의미는 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참신한 타 분야 전문가와 좋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을 의회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성비와 연령비가 보통은 잘 맞는 편입니다. 성비는 139대 168로 여초, 연령비는 50세를 기준으로 이하대 이상 118대 189로, 지역구와는 정말 다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집에 오래 있으면 먼저 생각나는 라파스티 체리아, 외출 안 한다고 씻기 귀찮을 땐 빅그린 올인원 쏙, 발음 괜찮았니? 끝없는 육아로 기가 쇠한 당신을 위해 야왕 대 야왕라이트, 이제는 물량 걱정 없는 반값 생기대 29데이즈,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의 소호자 알렉스, 외출을 해도 안 해도 피할 수 없는 불안을 떨쳐버리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퍼펙트 25, 전화영화. 맞죠? 퍼펙트 25는 왜 25는 한국말로 해요, 근데? 25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세요. 네. 단 것을 멀리하고픈 가정에 꼭 필요한 음료, 온도유. 안 그래도 지겨운데 컴퓨터라도 빨라야지.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마지막 시간! 우와! 잠시 후 각 정당 정책공약과 비례대표 후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로 파스티처리 라 파스티처리야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처리야. 국내 베이커리에서 케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고난의 행군 마지막! 더 이상 쥐어짜낼 광고 문구조차 없는 지친 이 와중에 반가운 행사 소식을 전합니다.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사람, 사람. 사람 없으면 축제 안돼. 돈. 둘 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빵은 없으면 안되죠. 빵! 뭔 소리야? 정답은 빵! 빵 하면 라 파스티처리야. 그럼요. 여기서 부활절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단품 10%, 패키지 15% 세일을 합니다. 매니아 분들은 아주 환호할 만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뭐해요? 먹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밥은 방금 먹고 또 먹기 좀 뭐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빵은 런닝맨 보면서 계속 먹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아이스크림 소비 급증하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저만 먹는 게 아니군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네. 게다가 이 기간 동안 그간 생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맛보기 힘들었던 불멸의 맛. 베네치아나를 스페셜 오다. 한정 생산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시면 특정 발송일에만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급하신 분들은 그냥 할인된 빠네또네네를 사서 드셔도 좋겠고요. 이 베네치아나 같은 경우에는 발송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주세요. 선거 당일! 오전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작전을 수행하면 남은 시간은 가족과 라파스티라를 먹으면서 보내면 좋을 겁니다. 그럼요. 이날은 개표방송 보면서 또 이번에는 어느 방송사가 약을 빨았나 구경하는 재미죠. 그럼요. 요즘 경쟁해요. 점점. 네. 감염병 치즈는 한 점 가급적 잘라서 따로 드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제 빅그린 숨쉬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빅그린의 매출이 떨어졌답니다. 네. 저도 갑자기 퀴즈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씻지 않는다. 제가 그렇거든요. 밖에 안 나가면 잘 씻지 않아요. 너 이틀에 한 번 나오잖아요. 녹음하러. 네 이놈.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입니다. 저는 빅그린은 훌륭합니다. 잠 깨려고 엄청 씻는데. 그래서 귀찮을 때 쓰라고 빅그린의 올인원 내추럴수옵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하는 손 씻기부터 온놈 구석구석까지 커버되는 빅그린의 올인원 내추럴수옵. 이 존재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50ml 사정 패키지를 2500원에 파는 파격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작은 거 여러 개면 나쁘진 않네요. 빅그린 섹션을 둘러봐 주세요. 자 나는 게으른 편이다. 저요. 그런 것 같네요. 올인원 내추럴수옵을 사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가꾸고 나의 행복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빅그린 투수리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업 씨를 사십시오. 그러니까요. 피할 길이 없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제가 진짜 썼는데 너무 편해요. 빅그린이 포위를 하였다. 지난 번 사서. 자 청취자 여러분 그간 데이터 센트럴과 브록처럼 딸린 광고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윤현상 PD의 인삿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엑세스몰의 매출이 오를 거야 라며 잔뜩 기대했던 유PD의 등짝을 어루만지는 불쾌한 경험을 경험하면서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현상 PD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엑세스몰입니다. 그렇대요. 윤현상 PD의 주장입니다. 너무 처절하다. 총선 때 매출이 떨어져서요. 사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선거는 언제나 청취율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요. 근데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작비는 많이 나가잖아요. 제작비는 많이 나가요. 중앙당의 정책 공약에 붙여서 비례 1번 후보를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대해 주시죠. 비례 1번을 5시간 안에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병사들을 데리고 하는 행위예술이 선거운동이죠. 선수의 나열이 공약의 홍보 그 자체입니다. 비례 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정책 공약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원내는 전체, 원외는 5번 후보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PD가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힘들어서입니다. 팀이 10명만 됐어도 다 했습니다. 청취자들이 다 떠났을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그렇죠. 팀이 10명이 되는 대신 청취자가 10명 되겠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정책과 후보의 모든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가장 위에 올려놓은 정당 정책을 제외하고는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의 정책 공약 알림이 페이지 혹은 댁에 도착한 공보를 확인하시고요. 민생당 정책 공약과 비례 1번 후보부터 보시죠. 민생당은 여러 개파가 모여있는 특성상 정치 공약에서는 돈을 아끼자는 보수적 색채가, 재정과 복지 공약에서는 아낀 돈을 쓰자는 중도 및 진보의 색채가 드러납니다. 아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잘 결합했다고요. 알았어요. 하지만 로스터 중 몇은 당내 갈등과 비례 순번 조정으로 인해 탈당 사퇴. 그렇죠. 코로나19가 모든 1번 공약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극복 수당은 50만 원 1회가 있고 그 외 대부분은 감세입니다. 이걸 지나면 나오는 실질적인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른미래당의 향기가 느껴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여기에 더해진 게 호남 세력의 1차 목표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헌법 반영. 이 두 가지 축입니다. 작은 정부는 기술력이 향상되었으니까 행정인력은 줄여도 되고 그래서 30% 이상 감축하고 재배치하자는 공무원들 뼈가 떨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행정조직을 졸라매서 아낀 재정은 어디에 쓸 것인가? 국국립 무상교육, 무주택자에게 20평 아파트 분양, 농업 직불 예산, 병역 복무자 보상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온대요? 뭐 재배치요. 전자정부요. 싸두도 아니고. 뼈가 떨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 동료는 없어지고 나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5.18 진상규명은 이완은 좀 무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만들면 이게 5.18에만 쓰이진 않겠죠. 정혜선, 56세 여자. 코로나19로 인해 중요도가 올라간 보건관리 분야의 몫입니다.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취득, 세부전공이 산업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이니까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87년 사명전자의 보건관리자로 시작해서 31년 정도를, 여기도 31년이에요. 산업보건 분야에서 교수 및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작년 11월 27일에 안전신문에 기고한 글, 살아남은 자의 눈물이라는 칼럼을 읽었는데요. 사고 당사자는 물론 사고를 목격한 동료들의 트라우마까지 관리해야 함을 강변하는 칼럼입니다. 말과 글을 학기 외부로 향할 때 최대한 쉽고 비전투적으로 다듬는다는 인상이 좀 강합니다. 당선이 되면 기업이 안전보건 수준을 올리지 않을 시에 온순하게 조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과 1번 후보를 보시죠. 미래는 한국, 미래는 통합. 이게 슬로건입니다. 비례정당 기호 4번이고요.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죠. 본래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당명을 등록하려 했지만 선관위에서 불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은 연인이 결혼을 하면 이름에서 한자씩 떼서 아이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한국당을 미래통합당에서 미래를 떼어서 미래한국당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대표는 왜인지 모르지만 원유철. 왜인지 모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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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르는 거예요. 중앙공약을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 그리고 공수처 폐지, 한미동맹 강화와 문정부의 안보 정책 폐기, 그리고 감염병 극복을 위해 여기서 우한 코로나가 드디어 빠졌어요. 아, 진짜요? 와, 뺐구나. 그냥 감염병이라고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걸 포기하다니.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고요. 투자 활성화 등등. 쟁점이 부족하고 무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비례 후보 캐스팅 이유가 곧 공약의 지표일 테니 후보들을 짚어가면서 살펴보시죠. 이상입니다. 네, 한국당 비례 1번 보시죠. 윤주경, 60세 여성, 여자, 환갑 축하드립니다. 시작부터 환갑이네요. 축하드립니다. 4단, 매헌, 윤봉길, 월진의 이사입니다. 손녀로 알려져 있죠. 전 독립기념관 관장입니다. 아, 저기 윤창중 저격후보군요. 네. 뭐 문중이라고? 이러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2020년 2월 7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의 인재 영입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 이전 2012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면서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참여했었고요. 박근혜의 당선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 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되새겼다라고 발언했고요. 종편에 출연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로 날아가 능력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보내줬다. 그 결과 이 사회사기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박정희가 없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미래한국당의 공천 면접을 통해 비례대표 심사에 참가했는데 당초 1번에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선권에서 먼 21번에 배정되었다가 이로 인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에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죠. 이후 명단이 재조정돼서 3번으로 왔다가 한성교회 난이 며칠천하로 끝나고 정확하게 며칠 만에 끝나는지를 3.5일 정도인 것 같은데요. 며칠천하로 끝나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한 뒤에 원유철 대표가 1번으로 올렸습니다. 미래한국당 공간인 관계자는 정권 심판의 두 축이 독립, 가로열고 외교와 안보이기 때문에 보수 통합의 진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1번 배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충청도 인사라는 점에서 또 지역 안배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죠. 더불어시민당은 정책순위 1번이 감염병 안전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지방의료원 증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R&D 확대 등이 있고 2번은 디지털 성범죄 대처입니다. 형법 개정, 국제수사 공조 시스템,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피해자 신원 보호 개선과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란우산 공제 원금보장 야호! 지금도 잘 되긴 하는데 더 늘리나 봐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업종 제한 폐지, 복합 쇼핑몰 입지 규제 정비, 영업시간 제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개선공단 재가동, 남북철도 연결, 소득 연계형 장학금제 도입, 가짜뉴스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공수처 조속 추진, 건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 국회 매달 본회의 의무화,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플랫폼 노동자 고용산재보험 확대, 법적 지휘 마련 등입니다. 이거 주로 전국을 돌면서 제가 말했던 공약들이네요. 왜 그럴까요? 더불어시민당 1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1번 신현영 39세 여자 시민당 1번은 코로나19 유닛이지요. 가대의대 가정의학 전공 석사는 연대의대에서 역학, 박사는 가톨릭 관동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의협의 홍보이사와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는 의협 출신 유닛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여자의사회의 임원 감소도 수집한 언젠가는 정치권의 문을 두드렸을 인물입니다. 시민당은 공공의료부나 시민추천후보로 1번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SBS가 만드는 의료관련 팟캐스트 뽀얀거탑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조선일보의 유병훈 기자 등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열심히 뒤져서 한 줄을 뽑아 대서특필했습니다. 덕분에 귀찮게 제가 전체 방송을 다 들었는데 신후보는 이분만 문제가, 여기서 이분은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죠. 이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나머지 저자의 역할을 봐야 한다. 장학금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라 왈가왈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팟캐스트가 업데이트된 것이 8월 말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용어 사용은 오히려 상당히 용감했다고 보는 쪽이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정의당 정책공약부터 확인하시죠. 정의당 중앙공약 그린 뉴딜 먼저 그린 뉴딜은 이번에 정의당이 집중하는 공약입니다.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전기자동차 확대에 관한 이야기이며 정부 주도의 고속충전 인프라인 코리아차저 코리아차저 네. 등의 환경 공약을 그린 뉴딜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말장난을 하고 싶은 단어지만은 참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청년 사회 상속죄는 정의당이 저번 대선부터 밀었던 공약이죠. 네.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시설 퇴소의 경우 5천만 원 지급입니다. 네.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 증여받는 청년은 제외가 되고요. 청년 공약에는 군인 월급 100만 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원 마련이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상속 증여세 세수를 갖고 여기에 종부세를 인상해서 그 돈을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제가 7번쯤 말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교육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 네. 주유시간 이후로 알바를 둘러쪼개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업장이 많아졌죠. 아.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하로요. 네. 2025년까지 주 35시간제 그리고 전월세 소비자 물가 연동 상한제, 세입자 9년 거주 보장, 공공배달앱, 농업노동재해보상법, 강간 구성용건을 동의 여부로 결정하는 비동의 강간제, 이민법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보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의당 홈페이지에 가면 217페이지 공약집도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총선 때 그런 거 하나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보시죠. 정의당 1번 류호정 27세 여자, 정당인, 창원에 있는 경일려고, 그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현재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이며,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의 선전홍보부장입니다. 경력은 전 스마일게이트 IT게임 근로자 대표였습니다. 재산은 분당의 전세보증금 5천만원 포함해서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정의당의 비례대표는 당원 7, 시민 3의 개방형 덩선제로 치러졌으며, 앞에 1번과 2번은 청년 할당이고, 3번부터 홀수 여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남성 1위면 몇 번이 될까요? 4번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잘 맞출 줄이야. 왜? 나를 쳐다봐서 순간 눈 피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35세 이하 청년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자가 료우정 후보입니다. 청년이면서 동시에 IT업계 노동자를 대변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여성도 같이 역할이 배당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2번 정의당 비례대표 1번과 2번은 청년 가산점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청년을 국회에 보내겠다는 결단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나이 제한도 다른 당에서 40세인 당도 있는데, 여기는 35세로 더 낫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이따 4라운드 돌 때 정의당 4번 후보를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아예 그냥 젊은 이쪽 윤희성을 가진 사람이 1, 2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정의당이.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번 총선 때 얘기했던 정의당이 선택의 자유가 그렇게 넓었던 비례대표 선거에서 너무 낡은 옵션을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싹 바꿔놨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났죠, 또. 이번에 류호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영삼의 초선 나이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이와여대 게임 동아리 회장을 지낸 적이 있고요. 당시에 다른 사람이 남자친구였죠. 류호정 후보의 아이디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대리플레이를 해서 랭크를 다이아 5, 다이아 5라고 있는 게 맞나요? 몰라요. 뭐가 맞아요? 다이아 5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다이아 5까지 올린 일이 밝혀져서 당시 동아리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정국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결국 재신임을 받았죠. 이후 게임 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기획 마케팅팀에 있었습니다. 당시 BJ로 회사의 게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사내에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다가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삼식품노조의 홍보부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원내정당은 우리공화당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나름 다이나믹한 공천을 겪었습니다. 김문수 의계가 뛰쳐나가면서 다시 우리공화당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 누수 현상이 좀 있었나 봐요. 수도권과 경남의 지역구 후보 며칠을 부랴부랴 비례대표로 돌려서 이미 소개한 후보 중에서 재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총선 공약을 정리해보면요. 전에 MPK 얘기를 하면서 소개했던 음모론이 있죠. 사회주의 개헌 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 개정 국민 발안권과 토지 공개념 개헌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가장 센 것들이 거의 다 반대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도입도 안 하는데 왜. 경제에선 진주 울 때 소개했던 내용이 있네요. 최저임금 싫다고 말할 수 있죠. 예방 예방. 예방 그렇죠. 혹시 말할까 봐. 말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최저임금 5년간 동결 52시간제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폐지하는 건 더 있습니다. 공수처 여가부 그리고 유치원 산법도 폐지합니다. 유치원 산법도 지금 계류 상태인데. 어쨌든 많은 것을 과거로 되돌립니다. 한미일 동맹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반공 자유인권블록을 만들 겁니다. 한미일 지소미아 연장하고 사드는 추가로 받고 더블로 가서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하고요. 남북 간 종전을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 상호 군사적대를 멈춘 9.19 군사합의사 폐기. 군강산 개별 관광 추진을 완전히 때려치고 개선 공단도 닫아둡니다.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환수 연기하고요.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북핵이 폐기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에서 날라올 텐데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측이 서로 다르니까 정치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우리나라가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하지만 북핵 폐기는요. 우리 공화당의 빅픽처에 있어 반환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 레짐 체인지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출마를 해도 좋을 텐데. 그렇죠.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지 사람들. 좀 이따가 그러겠다는 정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공화당 1번 최혜림, 42세 여자. 1번이 과학기술 후보이자 에너지 후보이니까 우리 공화당이 보여주고 싶은 향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이지만 데뷔가 2월 25일 총선용 직함입니다. 단국대 전자컴퓨터공학과에서 반도체화 디스플레이로 공학 석사, 포스코 ICT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전력수요관리 등의 업무를 보다가 영입인제 2호로 입당했습니다. 따라서 원전 데이터 에너지 관련한 전문가 T.O라고도 볼 수 있지요. 만인의 정권인 음주운전 2006년에 벌금 150, 원래 강남 가베 지역구 후보였다가 김문숙이 탈당 후 급히 1위로 배치되었습니다. 네. 민중당의 정책공약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거의 모든 후보가 말하고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가 이번에 민중당이 가장 크게 이하가 하고 있는 공약입니다. 이건 뭐 지역구 후보들도 다 똑같은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선지급, 34세까지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낸 청년의 경우 600일 한도에서 이직급여 지급.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자발적 퇴직에도 퇴직급여를 주는. 이걸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라고 제가 썼네요. 이직급여라는 개념하고 혹은 자의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나면 꼭 우리가 써놨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똑같아. 과거의 자신을 좀 믿어봐, 이 사람들아. 연 360만 원 농민수당 지급,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는 재산은 상속을 못하는 30억 상속 제한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의 정의를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5%까지 상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 등이 있습니다. 네. 민중당 1번 후보 보시죠. 김혜정 42세, 학교급식 노동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의 코드를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지금 민중당이. 그렇습니다. 할당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말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장산초 광주중 국제고 조선대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송정 서초등학교 조리사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산1 지회장이고요,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례후보입니다. 여성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포지션이죠. 좋습니다. 재산은 3억 2천, 광주 남구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가 2억 4천, 본인 모닝 배우자 만리부를 모내어 지난번 지선에서 광주 강산구에서 낙선한 적 있습니다. 광산1 지회장이니까. 네,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공공부문 공무직 법자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등록 직전에 생긴 원내정당입니다. 한국경제당입니다. 한국경제당은요, 4년 전에 창당했고요, 당시 이름은 친반통일당이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아니, 갑자기 끌어다 댄 것 같은데 또 어디 놀던 당이 있었어요, 또. 친반통일당은 친반국민희망연합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전국의 반찬을 통일하겠다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 이름은 국민희망당이었습니다. 반찬이 없어졌어요. 반찬통일당?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대선에서도 만나봤습니다. 대선에 나와서 홍보를 띄웠던 하하그룹의 오영국 회장이 경제애국당 창준일을 만들었는데 거기와 합당해서 경제애국당이 되었다가 오영국 회가 또 대선 낙선으로 이탈한 후에는 다시 국민희망당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의 중심세력이 금년에 물갈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경제당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인수한 모양입니다. 그러게요. 지난 총선에서는 9710표로 정당투표 최하위였지만 이번에는 원매정당이 된 역전의 감격 속에서 21대 총선을 치릅니다. 그리하여 기호 9번이 됐어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으로 다가서겠답니다. 얼마나 와닿는지 봅시다. 첫 번째 후보는 와닿아요. 일단 우파적 색채가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주사파 사회주의 세력과 강력히 투쟁하고 확고한 반중 노선을 걷겠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2020 박정희. 제2의 경제부흥시대 개막입니다. 주로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관료를 양성할 건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가인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년 내로 G7급 이래서 G8이 되겠다고 합니다. 등수 조화하고 아주 일관되어 있어요. 홍봉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약에서 한국경제당에 초점을 맞추는 유권자층을 알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 얘기를 하면서 40, 50 중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덴티티 재정립 등 획기적 정책 전환. 와 진짜 참신한 빗나감이네요. 아까 예를 들어 20대 남성이라면 100번 이해하겠는데. 현재 일본 후보가 열심히 미래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이 되겠다고 러브콜을 하고 있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반응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국자가 들어갔나요? 이 정당 이름에. 그걸 예견했을까요? 네. 그리하여 1번. 1번 후보입니다. 한국경제당 1번. 이윤재. 68세 여자. 한국경제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준 은인. 그래서 은인TO로 1번을 받았습니다. 은인 배번이군요. 그렇죠. 만약 제게 호를 지을 권한을 주신다면 선비사의 떠돌퇴를 합쳐 사퇴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시민당 1번은 감염병인데 여기는 은인이야. 저는 저기 종교할 땅인 줄 알았거든요. 종교수집가? 아 그러면 종교 가점이 주어져서 여러 개 종교일 경우에. 그렇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할 수가 있잖아요. 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응인출생, 서울여고, 서울교대, 건국대를 거쳐 클레어먼트 대학에서 행박. 건국에서도 건국대에서 행정학 교수도 하고 행정대학원 원장도 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로 초선, 액션스타의 자질을 보입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이정희 의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끌어내는 근력을 보여줬죠. 19대는 공천을 못받아서 건너뛰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됩니다. 법인카드를 자기 장보는 데에 쓰고 넥타이와 향수를 사고 한 것이 들켰는데 본인 대신 예상 집행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대 강남병에서 재선. 막말에도 능해서 여러 기록을 남겼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질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프 뛰는 바람에 레전드를 만든 2016년에 사퇴하세요. 이게 대표작이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한층 베네수엘라의 친숙함을 느끼게 만든. 사실 질의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걸 본인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문이 질의 중에 본인이 막 흥분을 하니까 차분하게 질의하라고 말리는 위원장에게 일본어 잔재단어인 깽판과 겐세이를 들이댔던 2018년에 이 둘이 대표작이고요. 탄핵찬 성파였고 그래서 바른정당 갔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들 중 1호입니다. 지금은 천주교에서 세례명 엘리사벳을 받았고 지독체육 통일당에 입당하려 시도했지만 과거에 예불을 꼬박꼬박 나간 적이 있다는 것까지 들켜버려서 그마저도 쫓겨나는 바람에 떠돌다가 한국경제당 선비의 떠돔 사퇴. 그러고 보니까 2회차 빌에 출만해요. 20대 본회의 출석률 88.46% 상임위 86.42% 하지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는 모두 100%. 몇 번 안 했어요. 대표 발의법안 23개 수정 가격을 딱 하나. 그렇게 눈에 많이 띈 우연인데 23개였네요. 법무사법 개정이 수정 가격인데요.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권한과 처벌 등의 내용을 손본 나와바리법입니다. 계류된 법 중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공약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군요. 네. 재산이 95억이세요. 이 당을 산 것 같아요. 기호 10번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중앙공약 정치공약은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를 고민한 결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과 정당법을 바꿉니다. 그렇대요. 상임위와 소위는 자동계회, 예결위는 상설화, 패스트트랙은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관련된 중대사안으로만 한정하려고 합니다. 아, 의견이 있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건 디테일에 따라서는 무력화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패스트트랙 무력화. 그리고 국회의원의 출결 상황을 공개하고 무단 결석 시 세비를 삭감합니다. 출결 상황은 지금도 공개됩니다. 그런데 세비 삭감이면 치료할 의원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여기는 국민의당이니까 그 점에서 제일 세겠죠. 네. 공수처는 없애지 않는 대신에 기소권은 폐지하고 처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데 그렇다면 칼자를 어디 쥐어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검찰 추천. 그래도 국회로 가야지. 그럼 진짜 사무실만 하나 더 안 되는 격이 돼요. 이렇게 한다면 국회로 가야겠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에게선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로 넘깁니다. 정보경찰을 피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합니다. 특검 상소화라도 있네요. 매크로로 여론조작을 하면 처벌하는 법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석연채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요?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적죄에 준해서 처벌하겠대요. 그런데 이걸 다른 공약과 연결해보자고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삭제하겠다.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소수 이익집단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가 이유인데요. 외국인은 한 줌도 안 되고 이익집단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이익집단이 이익집단 노릇을 하라고 1인 1표가 있는 것인데 저는 혐오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 1년 추가 2년은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의무? 네. 장기 무급휴직을 허용해 경력단제를 해소하겠다는데 그게 경력단제는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애가 크면 어떤 인재를 키울까요? 그러게요. 저 이해를 약간 못했네요. 장기 무급휴직을 허용해서 경력단제를 해소하겠다는데 그게 경력단절이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경력단절이라 부르지 않음으로써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잘리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 정도 의미인가 보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애가 크면 어떤 인재로 키울까요? AI 인재 100만 양성 1년에 10만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SF 같네요. 원내 정당 같지 않아요. 인공지능에 지배받는 국민이 아닌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인재들로 양성하겠다. IT 전문가의 당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워딩이네요. 그러게요. 노동공약은 강성노주 얘기가 나오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한다니까 많이 우클릭을 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최연숙 59세 여자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휩쓸었기에 꽤 많은 정당들이 상위의 의료인을 반드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호사 선생들이에요 주로. 대한간호협회 대구시회 회장 개명대 의료경영화학 석사를 따고 현재 개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최영희 김화중, 18대 이혜주 정영희, 19대 신경림, 20대 윤종필의 계보를 잇는 간호사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안 하고 환자를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있네요. 기호 11번 친박신당입니다. 친박신당 중앙공략 소수정당의 고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네가 제일 잘 알겠어. 정책과 목표만 있고 실행방법과 디테일이 실종된 거죠. 그 옆에 써놓잖아요. 국비, 도비. 그것도 안 되면 시비, 구비. 그래서 11번 이하부터는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얻으면 일단 공약이 웃기지 않은 이상은 무시했는데 그러자 신박신당이 대부분 공약을 무시하게 되더군요. 요약하면 박근혜 석방, 개현만대, 공수처 폐지, 태블릿지 소사, 위성정당 위헌 소송. 다 알겠습니다. 위성정당 위헌 소송이 있어요?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또 미래한국당은 싫구나 또. 현실 인식이 우리 공화당보다도 한참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라는 공약은 개발시대 패러다임을 반복하고 있죠. 이건 사실 트럼프 이거 얘기해서 됐습니다. 당선. 경제와 산업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작은 정부 견해를 가진 다른 보수 원내정당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민영화 얘기가 고민도 부끄럼도 없이 있습니다. KBS 2, MBC 교통방송을 다 민영화하겠답니다. 주택연금제도 시행이 공약했는데 이거 이미 있는데. 못 받아봤나. 신청 안 했구만. 주택들 많으셔가지고. 첫 번째 후보 보시죠. 장정은 52세 여자. 19대1 국회의원이라 경력자 우대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부산 출생, 서울예고, 경원대 시절의 가천대에서 응용미술학 졸업, 보건학 박사. 2002년 3회 지선부터 쭉 한나라 새누리로 도의원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비례후보들은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한 번 혹은 거의 없어요. 보통은 신인등용이 1, 2, 3, 4번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난 20년간 다섯 번 나와서 다 당선됐어요. 와우. 그리고 비례 1번. 19대 총선에서 비례 29번을 받아서 낙선했다가 김현숙 의원이 고용복지수석으로 가면서 승계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첫 낙선이에요? 네. 도의원 새 회기를 했는데 도의원 당선이 4번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임기는 3번인데 당선은 4번입니다. 이게 처음에 비례로 들어갔다가 3년 뒤에 성남 5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퇴하고 제출만 했습니다. 왜냐 비례대표로는 승계되니까 당 입장에서는 당선되면 한석 추가잖아요. 그러겠네요. 아 그렇구나.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게 좀 있네. 도의원 때부터 친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회기부터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해요. 친박 신당에서는.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진 거지. 언제 회개했느냐. 한국인이 과거를 설명할 때 문장에 정말 진짜를 많이 섞으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어를 고민할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거나 수식어, 어휘의 풀 자체가 얕아가지고 설명 능력 자체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박근혜와의 인연을 말하는 영상을 보다가 문장 하나에 5번 정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포기하고 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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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자 친박 신당 1번 확인하셨고요. 기호 12번은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중앙공약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자치경찰제 검찰총장 권한축소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 농협 중앙회 회장 직선제 필지별 전수조사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 면제 교사의 교실 밖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이 공약입니다. 보통 이제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는 여당과는 비슷한 듯 은근히 느낌이 다르네요. 열린민주당 1번을 보고 보시죠. 열린민주당 1번 김진애 67세 여자 서울사네요. 직업은 도시건축가 군포생 이화여대 서울대 그리고 과거 메대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메대대공 공방전 메사추세스 공과대학 이거 발음이 어렵다. 아 이게 MIT가 줄이면 매공되군요. 즉 MIT 도시계획 박사입니다. 네 도시계획가로 유명하죠. 네 전 18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인데요. 원래 17대에 용산에서 낙선했다가 18대에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4대강 저격수로 유명했다죠. 맞아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건설 블라블라블라블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옛날에는 도시계획 디자인 개발을 하는 서울포럼의 대표였으며 중간에는 국회의원이었고 최근에는 방송인입니다. 참고로 열린민주는 홀수 여성 짝수 남성 배치 이외에 별도의 할당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의 특성은 설명드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김진애 후보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포의 원래 터를 잡았는데 마포갑의 노웅래 후보에게 비교적 크러쉬 수준으로 밀렸었어요. 지역구에서 내가 갈 자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선 분들이 덜어 보입니다. 코리아는 여기서부터 원외죠? 네. 지금부터 원외 정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3번 코리아인데 키역인데 왜 원외 처음이냐? 이것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코리아 중앙공약 풀네임이 가자코리아 그러니까 가자는 왜 숨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가가코리아가 이게 처음에는 정재복이라는 사람이 가인 친환경당이라는 이름을 창당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류승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합류를 했어요. 그때도 겨레자유평화통일당 20대 총선 앞두고는 가자코리아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그랬다. 이제 가자코리아로 줄인 거죠. 겨보다는 높다. 그런데 이게 바로 총선 전진략입니다. 어떻게든 당명을 기억으로 시작해서 앞번호를 받자. 가게나 코리아. 현재 정재복의 신등은 없고 류승구 정당이 되었습니다. 태권부의 미래문명 대통령이죠. 북진 통일 나아가 원아시아 원 히스토리를 외칩니다. 제가 말했던 것 같은... 맞아요.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편집 중인 김상조 전 행정관도 맡았죠. 모든 아시아는 한 뿔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정통 환파의 입장에서도 좀 과격한 해석입니다. 아까 그 환파 중에서 좀 좌파인가봐요? 거기에 뭐 좌우가 있습니까? 그냥 얼마나 더 맛이 가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통 반공정당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가자코리아당이 집권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및 베트남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은 북진 통일로 시작될 거고요. 통일 수도는 휴전선 전부가 됩니다. 명칭은 아사다리고 국호는 한국조선. 남북의 공식 명칭을 잘 섞었죠. 그러네요. 거의 미래한국당 수준이네요. 핵무기 수소폭탁 무력화. 폭탁? 이 오타는 4년 넘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김상조 씨의 소개에서도 폭탁이 나왔거든요. 이게 폭탄의 오타인지 촉탁의 오타인지... 어쨌든 핵무기와 수소폭탁을 무력화하는 전략전술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둘 다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년 역사를 믿는 환파이지만 미래의 문명을 외치고요. 수개표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개표를 반대합니다. 미래의 문명은 손으로만 표를 세는 문명인가 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저기 다 터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미래의 문명. 다 탁 터져 죽었어요. 경제정책은 국가도 회사다라는 슬로건 하에 잉여 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네. 잉여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대한민국 경제주식회사 설립과 민족은행 설립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족과 국가를 기반으로 회사 혹은 은행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내수경제를 방어한다는 얘기잖아요. FTA는 강화하겠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무역을 같은 나라와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원아시아 원 히스토리. 중앙아시아까지 고고. 1번 후보 보시죠. 유, 창, 경, 47세 여자. 사무국장이니까 당직자인데요. 순수 당직자를 1번에 꽂는 건 참 신기하죠. 헌법법률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이라는데요. 헌법법률연구원? 인간적으로. 헌법연구원이면 헌법연구원이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최선의 정보는 있었으면 해요. 재산 0, 세금 0, 전과 무, 선거기록 무, 학력 미기제. 정보는 그냥 재산도 없는데 뭘 알아보려고. 남은 건 강남구 삼성로라는 주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14번도 가자입니다. 가자 평화인권당입니다. 가자 평화인권당 중앙공략 가자 인권세상 자유왕래 통일대박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당은. 메소재연기 장난아니에요. 슬로건입니다. 위안부 및 강제 진용 피해 유족들이 참여한 정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제위안부 인권정당으로 2016년에 창단. 아 기억나요. 네. 지난 총선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평화통일당이 합당하여 가자 평화인권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자는 이상하게 붙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권당하고 평화통일당이 합치고 거기에 욕망이 합당을 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평화통일당의 대표가 환당국이 논란이 있었죠. 원래 더불어시민당에 합류를 했으나 후보 전원이 공천 면접에서 탈락하고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공약. 일본이 공탁한 미블루임 4조원을 일본에서 받아와서 남북에서 반으로 나누고 이 중 10%를 사회에 기부한 후 나머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10% 사회에 기부는 받아야 될 분들이 동의한 겁니까? 안 했었겠죠? 뭐 했겠죠? 네. 그리고 개성공단 재계 최저임금 탄력제가 있고요. 스위스형 비실명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왓? 은행 이름은 국민생활 후원은행. 쉽게 말해서 금융실명제 포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입금할 때 1%, 출금할 때 10%를 보통 국민에게 기부하는 비실명은행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불법을 하려면 기부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돈 내면 되는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인가요? 지하경제 10% 양성화. 그 정도네요. 네. 범위를 정해놓고 지하경제를 돌리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꿈은 저거죠. 전 세계의 지하경제를 스위스처럼 한국에서 돌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10% 양성화. 대단합니다. 10%를 양성화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트럴의 위기, 벌금 전가 기록은 5년이 지나면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아, 안 됩니다. 이런. 우리 방송 뭘로 하라고. 가자. 평화인권당 1번 민영희 73세 여자. 서울 송파고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없음. 월, 구, 초, 졸업. 정과는 2010년 4기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4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산이 없는데 지난 5년 사이에 3,000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나빠요. 3,000원 왜 거둬가. 청취자들 그거 아십니까? 가자로 시작하는 당이 3개입니다. 기호 15번은 가자 환경당이라는 정당입니다. 환경주의 정당입니다. 녹색당과는 달리 환경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려 했으나 이탈을 했고요. 2명의 비례후보를 내고 독자적으로 출마합니다. 사실 좀 큰 위기였죠. 더불어시민당 처음 생겼을 때 가자당들이 막 들어와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려 했을 때 권기재 대표가 봉사단체 회원 성추행 혐의 그리고 그중에 미성년자도 있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드러나서 보수 언론이 신나게 더불어시민당을 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이 단체로 모여서 우리는 그런 정당을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읽었습니다. 네. 유튜브에 한 남성이 그랜저를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입당시험이라고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좀 많이 당했는데 그냥 즐겁게 장난으로 올린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밴드네요. 네이버밴드. 네. 공보를 안 냈나봐요. 이 정당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약.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100% 재활용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쓰레기산 100% 제거. 수돗물 음용률 50%로 제고 등이며 각 지역별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역공약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을 모른다는 의심이 됩니다. 비계 1번 후보 보시죠. 가자 환경당 1번 김용희 42세 여자 세무사 강남구 언주로에 살고 있습니다. 상명대 사학과 졸업 전 미래세 증권에서 일했고 현재는 세무사입니다. 재산은 8억 6천 가자 환경당의 사무총장입니다. 끝. 자 비례 시간에는 원의 5명 그리고 정책공약에 한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확인하시죠. 국가혁명 배당금당 중앙공약 고민 없는 공약에 감명받아서 저 또한 고민 없이 막말할로 소개하겠습니다. 공약은 돈을 주겠다는 기본소득스러운 공약입니다. 그냥 그걸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허경영은 하지만 기본소득 명칭을 싫어하고요. 배당금 명칭을 미는데 이건 국가를 기업으로 국민을 주주로 보는 개념이지요.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주겠답니다. 출산시에 5천만 결혼시에 1억에 2억 더해. 다른 기본소득 정책과의 비교가 안되죠. 일단 많습니다. 그럼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텐데 이건 양적 완화로 조달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지만 허경영이 얘기하는 방식에서는 그냥 단순한 돈짓기 같아 보입니다. 그래 보여요. 아무튼 이런 공약들을 33개를 만들어 3.3공약이라고 홍보 중이고요. 그렇죠. 후보 목록은 제가 이 문장을 나중에 말하고 나중에 편집 고민을 대신해주세요. 지역구와 비례를 통틀어 허경영 부역자 혹은 부역자 원어비 혹은 피해자의 목록입니다. 동의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1번 이미현 57세 여자 의사 T.O로 비례선정에 합리성을 선전하기 위한 위장 1번으로 추측됩니다. 고신대의 의학박사로 이비인후과 의사 부산 추내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서울에서 자기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의 원장님이에요. 하지만 이비인후과라서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위장형 1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호 17번 국민세정당입니다. 충청의 미래당보다 충청권 정당으로 선배인. 하지만 지금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 국민세정당. 이건 확실히 우리 방송을 안 들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당이 충청권인지 앞에 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버교 때 소개해드렸죠. 공약 초점은 여성, 장애인, 청년, 요양보호사, 세터민, 소상공인, 노인 이런 식입니다. 즉 그간의 정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공약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저출산 연금제에 드러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투박하지만 대안 중에 하나로 생각해볼 법합니다. 20세 이상을 의무가입시키고 국가이산으로 50%를 지원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거두면 어디다 쓰느냐. 다자녀 가구의 2명 이상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활용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2명 이상 있으면 그중 대학생이 될 테니까 누군가는 그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쓴다. 정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 모든 정당의 공약 개발팀이 다만 못해 10분이라도 고민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민은 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앞에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다루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또 그래요. 앞에 지금 국가학명배당금당을 봐서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 착시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우의 소수정당의 공약 중에는요. 당대표 개인의 트라우마가 묻어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민세정당의 경우엔 유통법 통합 개정 공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의 피의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고 두 가지의 법률을 합쳐서 유통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보호? 모험하게 써놔서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 누구나 다단계와 방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테니까 다단계를 확실히 해보자.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정말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법? 네. 1번 최정욱 56세 여자. 국민세정당은 1번에 사단법인 세터민회의 회장을 넣었습니다. 물론 세터민 모임은 꽤 많죠. 그러니까요. 세터민이라고 다 하나의 협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세터민의 적응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창업교육, 자금지원, 특히 한부모 여성과장의 소자본 창업지원 등 이런 당의 세터민 공약의 골자를 마련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전과가 마음에 걸립니다. 사기가 있어요. 2010년에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작년 7월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네. 어떤 알바생이나 직원을 못살게 굴었어요? 돈을 안 줬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고요. 기호 18번은 국민참여신당이라는 당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야 됩니다. 한때 이들은 강성했거든요. 아, 그래요? 쇠락해군요, 지금? 최초에는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애국당으로 창당했고요. 지난 총선 직전의 당명을 통일한국당으로 바꿉니다. 이때는 나중에 국민세정당을 만들 신재훈 또한 당원이었습니다. 탄핵 이후가 됐을 때는 신재훈이 나가서 차렸던 국민의 희망 초인연합에서 대선 후보도 빼왔습니다. 남재준. 강성했어요.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삼선한 안홍준 전 의원을 영입한 것이 악수였습니다. 2대 대표가 된 안홍준은 정작 당은 나몰라라 하고 자유한국당이 부르자 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재준은 후보 드랍. 최인식이 3대 대표로 복귀하긴 했지만 당은 쑥대밭. 아, 이게 점점 그 무협지 읽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덕진인이 파트가 길수록 무협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아, 임마 상태야 지금. 빨리 해, 임마. 그리고 윤세민이 좋아할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무소속 국민연대정당. 제발 연대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창준이가 통일한국당의 조직을 인수해서 국민참여신당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표는 박정원. 하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한 명밖에 내지 못했고요. 당대표가 안 나왔네요. 네, 당대표도 안 나왔고 기존 세력이 다른 극우정당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국민세정당과의 묘한 라이벌리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출마가 사후 경직일지 추진력 타이밍일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김계순, 58세 여자. 간호조무사로 1번을 받았으니 코로나19 전국에서 의료인 버프를 바꾸자는 의도가 보입니다.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중 정권은 2008년에 공무집행 방해와 상의로 벌금 300만 원. 2012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전해에는 대구공역시장 상도 받았다는데 후보는 강릉과 용인의 연고가 있거든요, 재산으로 보면.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상관을 당시에는 영남대병원의 뇌과 심장혈관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기호 19번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2004년 한국기독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1%를 득표했어요. 그게 역대 최고였어요. 당시법에 의해 정당 등록은 취소됐는데 성도들은 공우됐죠. 그래서 만든 당이 기독민주복지당, 사랑실천당이 있는데 이 당들이 18대 총사 앞두고 합쳐져서 기독사랑실천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또 2%가 넘은 거예요. 그러자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당 만들래 하고 나옵니다. 지금 사실 선진통일당 정도를 제외하면 봉쇄조항 제일 가까이 있어요. 이 기독교 정당이. 그래서 그런 정당들을 다 그러 모아서 만들어본 두물머리 정당이 2012년에 기독자유민주당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민주 두 단어에 집중하면 이 정당 사회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자유당계, 민주는 민주당계입니다. 좀 더 온건에서 중도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탈하여서 기독민주당을 꾸렸는데 이게 현재의 기독당입니다. 지금은 내부 당권 싸움 중이죠. 남은 사람들이 기독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와, 근데 전문가가 다 됐네요. 그 당이 내부 당권 싸움 중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독자유당이 되면서부터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해계모니를 가져가요. 여기가 이윤석 의원이 입당했던 기독자유당이 20대 총선에서 2.63% 득표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3%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에 비예후보가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를 알겠군요. 네, 그리고 현재 시점 전광훈 목사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꿔놨더니 김문숙이가 돌아왔지요. 그렇게 해서 현재의 기독자유통일당이 되었습니다. 자, 1번 후보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 1번 이예란, 56세 여자, 여기서도 1번이 세터민입니다. 신의주대학 식품 발효학과 졸업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이학 박사 자유통일문화원 대표 자유통일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서울 나건동에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모텔이 많은 곳입니다. 이승만 학당이라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이승만 학당? 원장인 이예란 후보 자신은 세터민이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세터민 여성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 국민시량안보당의 비례대표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을 보셨고요. 기호 20번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입니다. 대표는 이민구, 유튜브 이민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채널명이 김어중TV 혹은 김어중의 심의 한숨이었나보네요.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퇴임 후에도 편안한 노후를 위해 창당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네. 공약,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 중에서 이런 썸네일이 있네요. 공약은 단 하나 달림수호. 달림수호? 네. 하지만 다른 공약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공약도 안 내고, 선관위에 공보도 안 내고 이거는 블로그에만 공약이 있네요. 지금은 냈을 수도 있겠네요. 늦었어요. 자, 비대 후보 1번 보시죠. 김민선, 30세 여자, 여주에 삽니다. 광신고 졸업, KLPGA 프로골퍼인데요. 직업을 직장인으로 적었네요. 네. 저렇게 쓸 수 있는 건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골프는 특히나 아무나 프로라고 안 불러주는데. 네. 재산은 1억입니다. 이름에 따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볼까요? 좋아요. 단일이 끝났어요. 현재 KLPGA에 등록된 김민선이라는 선수가 4명입니다. 아, 네. KLPGA는 동명이인 선수가 있으면 뒤에 등록 선수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김민선 2, 김민선 3 이런 식이죠. 네. 다만 회원이 싫어하는 번호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현재 김민선 5 선수의 경우 원래 순서대로는 김민선 4인데 그렇죠. 4자가 붙는 게 싫어서 5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골프 대회 방송을 봐도 해설자가 이렇게 부르고 리더보드에도 이 숫자가 붙습니다. 아, 그 저 KLPGA에 등록한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KLPGA 명단에도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명단에도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정은 5 선수와 이정은 6 선수는 두 선수가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함께 결승에 오른 적도 있고 함께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막 TV 중계보면서 스코어보도 보면 이정은 5, 이정은 6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설자들은 6, 5로 불러주는 게 이제 발레입니다. 그렇군요. 네. 골프 잘 몰라서. 네,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4자가 붙는 게 싫으면 F 붙이지 그러면. 이정은 6 선수는 작년에 미국 LPGA 투어에 우승하면서 미국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정은 선수는 아예 6를 자신의 럭키넘버로 삼고 별명도 핫6입니다. 네. 네. 참고로 KLPGA의 경우에는 회원번호를 붙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LPGA에서는 이렇게 1, 2, 3, 5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KPGA의 경우에는 뒤에 회원번호를 붙여요. 예를 들어서 김도훈 752, 김도훈 753 같은 경우입니다. 더 복잡하네요. 포르쉐 이름 같죠? 네. 그런데 이 후보의 경우에는 KLPGA 홈페이지 명단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김민선입니다. 왜죠? 먼저 등록했으니까요. 아 1번 0번 0번. 네. 아 이 후보는 김민선 0이다. 오리지널이다. 네. 그런데 명단에는 그냥 김민선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요. 왜? 이 경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 네. 그중 이 후보 생일로 구분이 가능한 이 후보 김민선 후보의 선수 소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격은 발랄하고 배우는 것을 즐긴다. 그렇답니다. 재미는 있었죠. 그래도. 이상입니다. 힘들었겠다. 아니 저 놀라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골프 선수는 이렇게 붙는구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비계 후보 1번이 이런 선수입니다. 기호 21번은 남북통일당이라는 정당입니다. 남북통일당 중앙공약 헌정사상 최초의 세터민 정당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약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가져왔어요. 기본소득, 6시간 노동제,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지원, 의료보험 전 분야 적용,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공존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터민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논의 가치가 좀 있는 공약이 둘 있어요. 현재 이북 5도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이걸 현실에 맞게 평양정부 9도 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공약입니다. 전쟁 전에 행정구역은 5도였겠지만 지금은 9도다? 네. 북한이 행정구역을 개편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시작입니다. 또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북이 상호의 재산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불거지게 될 문제가 있죠. 실향민의 재산권입니다. 과거의 소유권이 현재의 실소유자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 법적인 기준을 실향민 소유권 인정적으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남한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네. 언젠간 논의가 나올 문제군요. 네. 좌우의 정책을 다 가져온 것도 그렇고 상당히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당의 향후 비전은 해석에 따라서는 엄청납니다. 뭔데요? 북한 지역의 지역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허락할까? 우리 태국민 후보가 먼저 해줄 수도 있는데. 당원들의 태도를 보면요. 지하당 건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8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좀 사라진 관습인데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진짜로 지역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겠다만 북한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북한 정부는 남북통일당 창당 소식에 디스를 했고요. 디스로 반응했고요. 북조선 스타일을 잘하는 남북통일당 역시 마티스를 했습니다.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방송국이나 저 노동신문 출신들도 있나봐요. 당원들 중에. 2번 후보가 군 장교 출신입니다. 잠시 후에 2번 섹션을 들으시고요. 홈페이지도 북조선 스타일로 만들었는데요. 조선로동당의 대한정당. 이게 뭐야. 아니 뭐 대한정당이 왜 그대의 대한정당이 필요하죠. 위성정당 아닌 게 다 얘기해요. 3040세대에게 기회를 먼저 주기 위해 지도부는 출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40대 당직자 2명만 나왔고 그중 1명은 당의 주축입니다. 알겠습니다. 1번을 보고 오시죠. 한미옥 48세 여자 당직자입니다. 재산도 납세 내역도 신고하지 않았고 학력도 미기제했어요. 작년에 조국 퇴진을 외쳤던 탈북지식인 106명이 명단에 있는 한미옥과 동일인물이라고 하면 북청원예단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탈북전에는 출신 성분이 일반주민이었대요. 그래서 정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 가족 중에 노동당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끝났어요? 네. 22번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아닙니다.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입니다. 공약. 노동당이 망했네요. 지금 앞에 정당 때문에 지금. 노동당. 중앙공약. 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 5대 공공 무상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 보유세를 신설해서 토지 공공성을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 그리고 파견업 전면 금지, 특수교육직과 기간제법 폐지, 주 30시간 노동시간과 국민의 문화권을 강의하는 문화사회법 제정, 즉시 탈핵 등이 있습니다. 만 35세 이하 그리고 장애인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공영제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노동당 비례 1번 후보 보시죠. 노동당 1번 송미량 42세 여자 경상남도 거제회사네요. 직업은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학 석사 현재 노동당 부대표입니다. 그리고 7대 거제시 의원이었습니다. 8대에는 재선에 실패했네요. 그러네요. 재산은 7천만 원. 본인 마티즈 배우자 스파크를 탑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23번 녹색당입니다. 녹색당 중앙공약 기후위기 대응기본법 제정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주택 이상 소요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국민 기본소득 단계적 현실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물권 보장 공장식 축산업 단계적 폐지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녹색당의 비례 1번 후보는요. 녹색당 1번 고은영 34세 여자 정당인 녹색당은 원래 비례대표의 학력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하고 싶은 사람만 기재하게 두거든요. 그래서 기재한 사람이 엄청 너저분해 보이게 만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기재로 통일이 돼야지 간지가 나는데 그런데 또 녹색당은 또 옛날 전통적인 우리나라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한꺼번에 하라고 시키지는 않아요. 또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3번만 학력을 기재를 했네요. 지금은 1번입니다. 고은영 후보는 제주도에 살고 현재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제주 출신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래갖고 2년 전에 유일하게 육지사람 출신 도지사 후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재산 신고액은 0원. 5년간 납세는 97만 4천 원입니다. 제주 관광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제주 키워문화축제의 조직위원이었습니다. 네. 저번 지선 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했고요. 제주 이공항 반대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따라서 녹색당의 중앙공약에는 없지만 제주 이공항 건설 과정에서의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예산 삭감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지역할당일까요? 환경할당일까요? 다겠죠? 자. 기호 24번 대한당입니다. 대한당 중앙공약 기독자유통일당도 같이 놀기 싫어하는 기독교 정당계의 볼드모트 아 그래요? 대한당입니다. 원래 기독교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제일 센 사람들은요. 한복 입고 다녀요. 제가 아까 기독자유통일당 시간에 간단한 계보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대한당 공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무서운 게 있어요. 경제 파트에 있는 소득평준화 소득평준화? 그러고 보니 통일 파트에는 공산체계 38선 제거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멸공통일과 박근혜구추를 외치니까 잘못 쓴 건 거겠죠. 3,8선 제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위도 경도 체계를 제거하겠다고? 지금 휴전선에 있는 걸 모르나 봐요. 핵 친환경 개발은 그 자체로도 어이가 없네. 이거는 그냥 앞에 꾸미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핵 노잼 이런 것처럼 진짜 완전 친환경. 대박 친환경. 쩔! 근데 그게 왜 경제 대국과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핵 친환경. 국방 파트에는 미, 중국 초월한 전국민 군인 정신 강화. What? 군국주의입니다. 전세계 비핵화. 세계 시장 점유. 아까 핵 개발한다네. 친환경 개발로 해서 비핵화. 친환경 핵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일단 세계를 상대로 전쟁으로 선보하고 있죠. 그렇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과학 파트의 4차원적 지구개발. 종교혁명. 또? 오버웨일 얘기했던 그걸 조금만 더 얘기하게 되면요.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사실 개신교를 기독교로 춤추는 거라서 이제 천주교와 정교회가 빡칠 텐데 아무튼 그리고 불교? 그리고 왜 유교? 아무튼 거기까지 해서 종교청을 만듭니다. 종교청. 아, 설탕을 많이 넣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트렌드가 좀 얇게 써는 거예요. 아무튼. 말려야지. 프로넥처럼. 종교 분은 아니고 청. 여기서 각 종단의 경전과 법령의 기준에 종교재판을 합니다. 대한당 1번 박진혜. 45세 여자. 저의 뇌피셜에 따르면 1번 법칙을 따르기도 하는 당직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터민입니다. 큐피드 결혼상담사 대표. 결혼상담사예요? 정확하게는 이게 결혼상담사 혹은 큐피드 결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다른 결혼상담회사가 있어요. 하지만 큐피드 결혼은 2016년에 창업한 회사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터민의 결혼상담이 주요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리스 신화를 신으로 믿느냐 맞느냐를 종교재판에서 종교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종교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1번 법칙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1번 당직자 여성 후보들은 거의 정보가 없어요. 아무래도 재판이 핵 많아지겠어요. 8년 전에 창당했을 때는 국가세계통일연대였는데요. 국가세계통일연대? 곧바로 대한민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스케일을 다운합니다. 약칭은 대민당 와 대한민국 약칭 처음 들어봐 아 한국이지 근데 보통 한국당이라는 약칭은 누가 쓰고 있으니까 대민당 그리고 국가세계통일에서 내려왔잖아요. 환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냄새만 납니다. 고조선을 환국으로 부르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그래서 만주, 간도, 연애주를 수복하자고 합니다. 150세 뭐? 뭐야? 말해 말해 150세 장수 시켜주겠다고 아 근데 이번 총선에 이런 맛이 너무 없었어요. 아 공약이에요? 와 내가 한국마력이 너무 떨어진다 네 공약이에요. 찍을까? 150세 살게 해준대 아 난 싫어 기본소득도 있고 관원상제 때마다 다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악덕금융을 홍익금융으로 바꿔서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 공유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몰라 조세는 국세 한계로 통합 한글을 세계공용어로 하자는데 한글은 말이 아니라 문자죠. 한글과 영어는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한글과 알파벳이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부모님 존영 모심 운동을 하겠대요. 영종도와 칭따우 사이에 한중대교를 건설합니다. 공약만 보면 허경영 워너비입니다. 그러네요. 왜 덕질인이 이렇게 부끄러워요? 남의 정당 읽어주는데 하지만 허경영보다 심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글자를 써놓긴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첨단 4가정 유통식의 신문화 정착 4가정? 4개 가정인 것 같은데 첨단 4가정 유통식의 신문화 정착 아, 4가정이 스와핑을 하는 건가? 4가정역에서? 아니야, 저 중랑구에 4가정 4가정역, 어린이 되고 앞쪽에 문자를 보면 4가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홍익금융파트에 이런 게 있어요. earning money 시대 화살표 making money 시대 화살표 using money 시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려다가 그러다가 이거 저거잖아요. 돈을 쓰기만 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홍익적인 은행 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당입니다 라는 슬로건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민족주의 딱 하나만 남아서 발효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서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PDF 파일이 깨졌어요. 제출을 안 하면 미제출이라고 팝업이 뜨고 알러시 뜨는데 여기는 지금 파일이 깨졌네요. 자, 후보 1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당 1번 신영숙 63세 여자 당직자로 대한민국 당의 예결위원회 위원장이고 따라서 저는 1번 법칙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개성여고졸업 예산결산위원장이어서 재산을 받습니다. 농협 등 대출금 및 카드 관련 채무를 다 묶어서 4천만 원 신고했는데 만기가 지났네요. 예전에 웅진출판의 상무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6번 미래당 확인하시겠습니다. 미래당 중앙공약 네, 미래당 공약 국회의원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 중에서 3년을 선택을 해서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수령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30%를 만 45세 이하의 의무 할당 그리고 소득별 연령별 보험률 누진률 강화 16세 교육감 직선제 모병제 촉진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S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블로그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에서 생성하는 글 사진 영상 등에 대한 데이터의 주권이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한 이윤도 일부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그냥 갑자기 없어지고 삭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선 공인중개사 공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래당은 공약이 참신합니다. 비례 1번 후보 확인하시죠. 미래당 1번 김소희 35세 여자 서울 도봉구에 삽니다. 정당인이고요. 2015년에는 슈다임 건축사무소 ENG 본부 과장으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네요. 대진대에 도시부동산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미래당의 공동대표이며 전에는 김재동과 어깨동무의 창립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재산은 대출만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은행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1200만 원 그리고 지난 지선에서 도봉구 의원에 낙선을 했습니다. 지난 지선에도 미래당으로 출마했군요. 그렇습니다. 1020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매월 고등학교 대학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급여서를 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네요. 국회의원이 되면 보여주겠다. 세비 내역서죠. 네. 그거를 전 국민한테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미래지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지반 기호 27번은 미래민주당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과거에서 온 후보들입니다. 후보들은 미래민주당 중앙공약 신이재명 신이재명계 정당이라고 알려졌으나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랑 상관없다고 밝힌 정당입니다. 버려졌어. 대표는 천세경입니다.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네. 공약은 친일 잔재 청산 검찰권 경찰권 지방분권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 번영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좋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럼요. 동아시아 번영시켜주려면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1번 후보 보실까요? 김경숙 52세 여자 강원도 원주회사입니다. 직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상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재학 중입니다. 전 조양운소 대표이며 현 원주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입니다. 조양운소는 목표의 해상운송업체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찾으면 인천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업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알아내는데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아 안타깝군요. 조양방직은 유명한데 조양운수는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미래자영업당 민중민주당 사이버모바일 국민정책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비례 후보가 없네요. 새누리당 확인하시겠습니다. 기호 28번입니다. 탄핵 불복파가 제일 처음 모여든 바로 그 당입니다. 지난 대선에 곰돌이 새누리당 조원진 대선후보를 낸당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해기문의를 잡은 후에 유력한 개파들을 다 모아서 탈당했죠. 대한해국당을 만들었죠. 그 이후 복잡한 내부 당권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정준길 대 안태식 정준길 전 의원 맞습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안태식파에 대해서 몇몇 당원들이 직무정지 갇혀본 결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필 정준길이었어요. 정준길 전 의원이 이상하게 직무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입당을 하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안태식이 이긴 것 같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제출한 정당 정책도 공보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를 사후경직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성영애 60세 여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으로 안태식 기회의 2인자로 보입니다. 즉 최종 승리한 당권파의 2인자 사실 안태식과 성영애가 기존 새누리당 잔류파의 대표급인이 아니냐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번호 하나 건너뛰면 기호 29번에 여성의당이 나옵니다. 여성의당 중앙공약 선거운동 중에 웬 남자가 돌을 던지고 도망갔네요. 그렇다더라고요. 수사 중입니다. 잡혀야죠. 공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포 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 유포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을 하고요.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보장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폭력처벌법으로 개정을 하고요. 스토킹 범죄 초등 대응 강화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여성노동통계조사 의무화 1인 여성가구와 여성가장가구의 경제적 복지제도 외 많은 공약이 있으며 상평등 개헌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호 보시죠. 여성의당 1번 이지원 27세 여자 서울 양천구에 삽니다. 직업은 정당인이고 재산은 영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와열대 여성학 석사를 수료했고요. 현재 여성의당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연구팀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30번은 우리당 이라는 정당이군요. 우리당 중앙공약 당명은요. 한자어입니다. 넓을 우에 이치이 즉 코스믹 로직 파티 일단 강령에 적혀있는 홈페이지가 아직 만들어졌고요. 잘은 몰라도 친구가 토요일에 코스믹 로직 파티가 있다고 오라 그러면 100% 마약은 할 것 같은데 여긴 아닙니다. 여긴 아닌데 물론 코스믹 로직 이라는 얘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아워 파티 일수도 있죠. 왜냐하면 강령에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있는데 그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영문명이 이럴지는 알 수 없어요. 원이슈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정책은 출산에 집중합니다. 출산? 결혼 또는 혹은 재혼하면 전세자금 2억을 줍니다. 자녀 하나를 낳으면 중형급 승용체를 줍니다. 2명을 낳으면 33평형 아파트를 줍니다. 3명을 낳으면 그 셋 중에서 부모가 지망하는 한 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줍니다. 여기까지 10대 공약 총 4번입니다. 4번까지 된 겁니다. 빨리 채웠네요. 독도를 한중 1 러미 공동 개발하여 울릉도를 관광특구화한다는 공약이 있어요. 지금 울릉도는 뱃사람들이 떠난 노인들과 갈매기들 뿐이다. 울릉 국민이 봉기할 것 같습니다. 뭘까요? 우리담 1번 이명려 58세 여자 노스웨스트 사마르 주립대학교 정보기술학 학사 필리핀에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당의 비례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본인 배우자 장난 포함 18억 9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직업이 자영업인데 집과 상가가 모두 둔촌동에 있으니 여기서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에 민주당 울산 중구 의원 후보가 있고요. 여기까지 입니다. 옆에 31번에 자유당은 어딘가 익숙합니다. 클래식한 당명이죠. 자유당의 중심은 손상윤. 어디선가 들어봤다 싶다면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의 대표입니다. 뉴스타운 대표. 3년 전쯤 제가 가짜뉴스 특집을 취재할 때 뉴스타운과 손상윤 대표에 대해 열심히 판 적이 있죠. 오랜만이네요. 그때 예상대로 출마를 해서 당시의 조사 결과를 재활용했습니다. 2007년 지만원이 시스템 미래당을 창당한 적이 있죠. 당의 간판스타인 지만원이 이명박의 어머니는 일본인이고 이상득권한 친형제가 아니라 이북형제다 라고 발언해서 병역기피 의혹까지 제기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선실 공표로 피소되어 실형을 선고 피상업권을 잃어버리며 시스템 미래당이 공중분해됩니다. 당시 손상윤은 지만원의 동지였고요. 이제 후속작이 나온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전두환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전두환 측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전두환 자신은 무능한 국가지도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번 총선에서는 4.3도 같이 재조사하자고 합니다. 공약은요. 국토안보법 입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슬람 난민 유입 금지도 들어있네요. 공수처 노사정위원회 사전선거제도 차별금지법 상속세 종교세 거주주택의 재산세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다 피지하고 개표는 모든 과정을 수계표로 합니다. 동성에 반대하고 구시대적 거대 노총을 해산하겠다고 하는데요. 한국노총을 대한노총 전신이잖아요. 수식어가 법위에 굴림하는 의미입니다. 굴림? 굴림. 휴먼 굴림처럼 굴림이 아니에요. 굴림이에요. 법상 굴림체 법위에서 keep rolling rolling 마치 법을 도우처럼 보고 그렇죠. 림프 비즈킷이 출동해야죠. 굴림. 법위에 굴림. 도넛이 이름 같네요. 설탕 드신 법위에 굴려주세요. 법 범벅이 되네요. 그리고 법 범벅은 거꾸로 해도 법 범벅이네요. 아니구나. 법범벅이구나. 오리지널 법 글레이즈드. 후보 자유당 1번 이수님 61세 여자 다시 1번 법칙이 나옵니다. 자유당의 당무위원 겸 대변인 그런데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MBC 예능국장 출신입니다.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공정방송노조에 대해서 가끔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업을 하던 그 노조가 아니고요. 선임노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조라는 이름을 막 갖다 쓰는 그렇죠. 이화여대 지역학 박사 81년에 MBC에 입사해 장학 퀴즈,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뽀뽀뽀, 기인열전 등에 참여하다가 2018년에 정년 퇴임. 예능국장 시절에는 무한도전도 그 밑에 있었군요. 퇴임 후에 자유한국당에서 미디어 특별위원을 했다가 최근 미래한국당으로 갔다가요? 네.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이 새벽당이라는 정당인데 풀네임은 아마도 원래 이름은 자유의 새벽당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새벽당 중앙공약 한국식 대안오파라고 할 수도 있고 극우판 미래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들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공공연대 신자유주의에다가 국수주의와 반공을 좀 넣고요. 파시즘 형태가 되게 잘 흔든 후 연령을 낮추면 새벽당이라는 칵테일이 됩니다. 아, 신나지잖아요. 설명해주세요. 상승세, 증역세는 낮추거나 없앱니다. 모든 것을 민영화합니다. 교육은 자유로 하고 규제는 되도록 없애자는 방향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지소미아 복구.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정. 48년 건국절이 맞다. 깔끔하네요. 차이나게이트 음모론을 완전히 믿고 있어서 댓글에 국기가 나오게 하자고 합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상하게 변형한 코리아 퍼스트 공약은 귀화 외국인에게 복지를 주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귀화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슬로건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Make South Korea Great Again입니다. 짭이네, 짭. 아무튼. 나쁜 사람아. 일본어 보고 보시죠. 새벽당. 1번. 이선. 35세 여자. 극동정보대 현 강동대 졸업. 여자 후보 두 사람은 후보 속에 그래픽 홍보물을 안 만들어줬네요? 4명이고 남자 둘 여자 둘인데 남자 둘의 홍보 그래픽만 있습니다. 새벽당의 비례는 전부 당직자임인데요. 소상공인 대책위원장이니까 그나마 소상공인 대표라고 진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런 정당이에요. 자영업당이죠. 네 글자 맞죠? 자영업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자영업자당. 기호 33번입니다. 지금 이. 저희들도 헷갈리고 이사들도 헷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당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이밍이고 자영업자당이라고 쓰기도 하네요. 자영업당이 최종 네이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당 중앙공약 성간이 제출 공약 3억 이하 중소자영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인데요. 언론 보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성간이 제출 공약에 이것만 적었어요. 뭐라고요? 3억 이하 중소자영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어 수익 증대를 위한 경제성당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만 적었어요. 그래서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 보도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4월 8일 구리 남양주주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득주도 성장 폐기, 연매출 5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환급, 최저임금제 직군별 지역별 차별화,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 부의, 과감한 경기부양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천만 원을 기원하는 긴급지원, 중소기업 대량 해고와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임금 지원으로 공약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당이니까 천만 원 지원에다 하라는 건 우리한테 달라는 얘기인데. 입장만 정리하면 자영업당이라기보다는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살짝 한심스러운 것은 그냥 자기들까지만 안 망하면 된다 정도의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례 1번을 뭐 보시죠. 자영업당 1번 박차순 55세 여자 정당인 고양시에 삽니다. 파주 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사무총장입니다. 아 그러면 이발사. 이발사. 미용사 말고. 네.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사무총장입니다. 재산은 2억 4천입니다. 충청의 미래당에 충청권 후보가 아니라 비례 후보가 있군요. 충청의 미래당이 중앙공략 자유선진당의 신대평 전 대표를 지지했던 충청의 미래라는 단체의 대표였던 박서구 씨가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입니다. 올해 2월 21일에 창당했습니다. 창당은 그때 했겠지만 선관이 등록하고 후보 등록한 건 우리가 전에 녹음하던 중간이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기초 노력연금 60만원으로 인상, 생계형 부채 탕감, 신용불량 등급제 폐지, 대전시립의료원 설립, 국민 도덕성 회복 운동, 국민 대통합 실현. 국민은 급박생 거랬는데 의료원은 대전에만 짓는단 말이야? 그렇죠. 억울하네. 대전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있습니다. 역시 충청도에서 그런 건 거치장스럽죠. 왔다 갔다 하려니 힘들다. 충청권 한도 내에서 정당 정치를 없애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공천 뭐 시간만 잡아먹고. 죽인한 건 출마지. 노비부서 불사르듯이. 비디오 후보 1번입니다. 박의정 56세 여자. 천안에 살고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에 공인중개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경력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1억 7천. 2014년 무소속으로 천안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요. 2018년 지난 지선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충남도의원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번 시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예정당들은 2번에 가면 주로 실권자들이 나오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2번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기호 35번 통일민주당입니다. 통일민주당 중앙공약 DJ와 YS가 만든 그 당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는 김천식이 창당한 국민행복당이었고요. 20대 총선 직전에 류근찬 전의원계가 들어오면서 친반국민대통합 반.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총선 후 류근찬계가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국민행복당으로 갔다가 금년 2월에 문장식이라는 사람이 청당 준비 중이던 부정부패척결당과 합당해서 국가부패척결당이 되었지만 또 이 당에 무슨 마가 낀 것인지 문장식계로 떠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덕질인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잖아요. 지금 오는 생각. 근데 뭐 왜 이렇게 당이 많아 이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냥 저 김밥집이나 그 길거리에 식당하고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40개밖에 없으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장식계가 떠났을 때는 아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통일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 열심히 파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게 문장식계는 언제 생겼어요? 그게 갑자기 어느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마. 통일... 공약 없어요? 지금 계속 강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마다 당의 이념과 지향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히 공약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럼 비례 1번을 소개해 주세요. 채미란, 52세 여자, 동국대 경영학 석사. 톱스톡이라는 회사의 이사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2번 후보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수준의 선언문이 공약입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기호 36번 한국복지당입니다. 한국복지당 중앙공약 오버부 시간에 설명드렸던 김호일 전 의원의 재기 프로젝트입니다. 김호일 의원. 네. 제외동포 30만에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네. 제외동포 30만당 한 석씩. 그게 공약이에요? 네.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네. 교민청을 설립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과 52시간제는 5년 유예하고요. 주택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위주로 진행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5배 확대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학은 못 가겠고 집은 있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월급 주긴 싫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요. 임명제로 하겠대요. 병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합니다. 모병제로 만듭니다. 침구사를 양성합니다. 양성화합니다. 잠깐만요. 6개월 하는데 그게 모병제가 되면. 6개월은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하고 내보내는 다음에. 아, 교련. 네. 참전유공자 수당을 50만원으로 높이고 물가관리청을 신선하고 완전사회 보장제도를 실현합니다. 입학 10년을 1년 앞당기자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유아들이 TV 또는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조숙함으로. 아. 전자파에게 발육 촉진 효과가 있나. 네. 전체적으로 사민주의 영향이 보이지만 보수 정책이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비대 1번 후보 보시죠. 한국복지당 1번 오덕애 57세 여자 부산대 국어국문학 박사 창원에서 장애우 행복연구소에 소장을 하고 있어서 직업이 복지단체인입니다. 장애인 복지 TO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장애우 행복연구소는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도 창원의 행복연구소와도 다른 단체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원의 장애인 시설 명단에서도 못 찾았고요. 다만 마산문협 사화집 등의 지역 문예지에서 오덕애라는 이름이 백일장 입상자 등으로 잠깐잠깐 나오긴 합니다. 마산문예? 네. 마산문협 시화집 혹은 사화집. 근데 마산 사는 사람이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문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국문과 학사라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 한 거죠? 네. 자 1라운드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당은 홍익당입니다. 기호 37번입니다. 홍익당 중앙공약 무려 대선 후보도 낸 적이 있죠. 출마하기만 하면 투표용지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전략이에요. 오히려 이게 유니크하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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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싶으면 홍익당이나 흉익당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후후당 이런 거잖아요. 후후당. 휴머니즘당 같은 거 만듭시다. 아 후후당을 만들면 딴 사람이 히히히당을 만들면 그 사람이면 끝이구나. 맹자의 사단과 성선설 철학에 근거해서 양심을 회복시키면 많은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간은 나이부한 철학에 근거한 정당입니다. 왜 이건 맹자계라고 안 해? 진짜 착하다. 약간은 나이부한 철학에 근거한 정당이래. 이쯤 되면 나도 이제 내 양심이 살아나서 이 정도의 균형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착해졌어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익다 말고. 양심은 곧 지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논리성이 있긴 한데. 아 죄송합니다. 이제 기억나요. 양심당. 대규모 사회에 이런 말을 대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윤리철학이라는 분야가 이 부분을 고민하잖아요. 만약 홍익당과 그 대표인 2번 후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선 데이터 센트럴의 원회 정당 및 무소속 후보 편에서 23분 29초부터 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양심의 6대 원칙. 양심 각성, 정의, 성실, 지혜, 예절,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리하여 공약이 이렇습니다. 댓글 조작 처벌. 국회의원 국민 송환제. 수시축소 학종 폐지. 왜? 소년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사형제 시행. 공소시협 폐지. 예절과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지만. 양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네요. 유기농 채소, 유기농 가지, 유기농 오이, 유기농 양배추, 유기농 파 이런 것만 넣고 요리를 딱 한 다음에 냄비를 딱 열었는데 독국물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절과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정의와 성실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홍익당 비례후보 1번입니다. 홍익당 1번 장소영 45세 여자 감정평가사 직민대표인 것 같습니다. 인천 출생 서인천고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졸업 1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감정평가사회로 전에는 수정감정평가사 사무소의 대표였는데 망했나봐요. 작년부터는 감정평가법인 정해에서 근무합니다. 인천부평구에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모든 정당의 비례후보 1번과 정책공약을 짧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좀만 쉽시다. 곧 돌아오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주고. 되던 것도 안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제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여왕 나이트 어? 여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여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데이지를 사다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데이지 간단한 정당 소개와 정당 정책과 그 다음에 비례후보 1번을 했더니 지금 방송시간은 3분의 1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비례후보 1명을 냈던 국민참여신당하고 새누리당이 끝났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후보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로얄 럼블로 돕니다. 각정당의 2번 비례대표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입니다. 이내훈, 36세 남자 만약 당선된이 된다면 최초의 만화가 국회의원이 되는 문화예술계의 몫입니다. 현 만화가라고 소개했네요. 저서 봉황무가 있는데요. 만화라기보다는 그림이 적은 그래픽노블에 가깝고 그게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림이 적은 그래픽노블? 삽화가 많은 소설 그전에는 캐릭터 디자인을 주로 한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일단 만화가 협회는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앙고를 졸업했고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용 캐릭터와 만화를 그린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인 지난 지선의 시의원 출마 낙선 2017년 대선 때에는 안철수 공약 홍보만화 백신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내온 후보의 작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도 안철수계를 빠져나왔군요. 기호 4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입니다. 미래한국당 2번 윤창현 59세 남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육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 1급 현역병 2병 대상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었고요.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MB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지냈었고요. 바른? 네. 바른사회시민회의 다른 사회 아니고요. 바른 바른 온라이트 너무 오랜만에 입을 여신 것 같아서요. 나 진짜 전남보다 더 전라도보다 더하죠. 후년에는 내가 출마를 하고 말겠어. 내가 이걸 하는 출마를 하고 말겠어. 2008년에는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는 부자에 대한 편견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정책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시도를 여러 차례 버렸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을 했고요. 한선교 공병호 체제에서 26번을 배정받았으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반발하면서 한선교는 사라졌고 2번으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우와 승진. 네. 미래한국당 공관인 관계자는 정권 심판이 똑같아요. 정권 심판의 두 축이 독립과 경제여야 해서 보수 통합의 집 면모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공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번과 2번이 같은 윤 씨고요. 같은 충청도 출신이어서 충청도 언론에서는 괜히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좋아해요. 지역 언론들이 다 그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 후보들 출신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역 언론 찾아보면 우리 동네 사람이 출마를 했다고 얘기해줍니다.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 비리의 후보 2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2번 김경만 57세 남자 시민당 2번은 중소기업 유닛입니다. 한국외대 영업과 중소기업 정책실무 유닛입니다. 중기중앙회에서만 몇 년? 38년. 30여 년 이랩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38년이면 27살에 취업해가지고 65세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경만 후보는 57살이니까 19살에 취업해서. 그럼 30년, 31년이겠네. 본인 차남 육군병장 만기, 장남 해병대 병장 만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장, 기획조정실장, 산업지원본부장, 경제정책본부장, 중기중앙회 회장이야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회장이 되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공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해집니다. 정의당 비례 후보 2번 보시죠. 정의당 2번 장혜영, 33세 여자 정당인, 연세대 신방가를 중태했고요. 현재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경력은 현재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이고요.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의 감독이기도 하고 동명의 책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2억 2천 정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작품 역시 장혜인 동생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고편을 한참 넉넉히 봤네요. 청년할당 후보 중에서 경선 2위를 한 청년할당 후보이지만 동시에 장혜인 관련 정책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이 24시간 활동지원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생각많은 둘째언니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어는 시리어스 시스터네요. 청거용 사진 말고 인스타에 그냥 일상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찍고 있습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비례 2번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 처음 나... 아! 이은재 의원이 왜 처음이군요? 네. 서청원, 77세 남자, 현재 국회 1위인 8선 의원 죽지 않는 친박에 큰형에게 주는 티호라고 봅니다. 거기 티호들은 이름이 되게 비장하네. 죽지 않은... 친박에 큰형. 본인과 장남 육군병자 만기인데요. 본인 병과가 헌병인 게 왠지 눈에 밟힙니다. 선거 전적이 7승 1패, 5승 1패는 서울 동작구에서 쌓고 화성갑에서 2승을 거둡니다. 네. 전과는 정치자금법이 두 건 있습니다.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2억을 받았는데요. 이건 불법 대선 자금으로 한화와 써냇문에서 10억 그리고 2억을 받은 차떼기였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는 정치자금법의 공직선거법까지 더해 징역 1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참 정말 정치 인생이 긴 게 차 떼기 실무자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2008년 이것도 1년 6개월도 멋있어요.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원금 사건이죠. 그리고 자신이 육선론을 말아먹은 사건입니다. 즉, 두 번째 비례를 출마한 또 다른 룰 브레이커. 그렇군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치는 동교동계로 입문해 3당 합당으로 민재당이 되어 현재까지 생존한 원조입니다. 16대 대선,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차 떼기의 오명을 안겨주고 17대 대선 시즌부터는 친박이 됩니다. 보수 정치의 열매, 친박연대의 창당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3당으로서 최고 득표를 자랑했죠. 그러면 친박연대는 보수 정치의 뿌리라기보다는 보수 정치의 열매예요.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원금 사건으로 비례의상이 3번인 양정리의 서청원 김노식이 날아가면서 타격을 입어 한나라당과 합당했는데 이때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나중에 돌아온 쪽이 이규택의 미래연합. 새누리당에 와서는 진박이라는 표현을 만들기도 했고요. 비박인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여도 투닥투닥했습니다. 7일 지선 참패 후에는 책임지겠다고 탈당했다가 자유공화당에 입당. 이때 국회성적입니다. 무단결석 46회. 아우 간결해. 2위가 김용태 의원이래요. 근데 2위가 29회예요. 3, 4, 5위도 20몇 회예요. 그리고 그중에는 집회 나가는 조원진 의원이나 당을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했던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상참작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46회. 무단결석의 이심발바네요. 심지어 청가조차 내지 않은 패기. 이쯤 되면 거의 방과 후에 마약 파는 꾸른 형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출석률은 61.54%. 국방위 출석률은 85.96%. 의외로 상임위 출석률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보반발이 6건. 2018년에는 아예 참여한 법이 없습니다. 부동의 넘버원이네요. 20대 국회에. 300등. 300등. 2018년에는 놀았어요. 가결도 없고요. 대안 반영 폐기만 한 건입니다. 와 300등. 그 한 건은 땅콩 해양 시즌에 기내소란의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입니다. 이 정도면 20대 국회에서 약간 전설 취급을 받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 우리 국회의원 중에 서청은이란 국회의원이 있어. 난 못 봤는데. 진짜 수업 때 들어온 적 있어? 팔선이래. 이 정도면 지방용이죠. 세월이 비감합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이 집권 여당의 최고 실세였단 말이죠. 네. 우리공화당 후보였고요. 기호 8번 민중당의 두 번째 비례오보입니다. 민중당 2번 김영호 61세 남자 농업 충남 예산에 삽니다. 천안공고 기계과를 졸업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농민의 총연맹의 의장이었습니다. 이런 직함과 감투에 대한 순서가 좀 있죠. 민중당은. 정의당하고 여전히 그게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죠. 그리고 현재 민중당 충남도당위원장 농민할당 후보입니다. 재산은 1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병역은 육군 중사 전역, 장남은 육군 병장입니다. 정가 10건 중에서 음주운전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회 관련 정가이면서 특히 전농의장 시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로 하고 하는 거죠, 정말. 파프리카 농사 크게 짓는 농민인데. 본인이 많이 대신 책임을 진 것들도 있겠네요. 의장이니까요. 연애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죠. 제가 읽는 동안 농축사인의 표정이 끊임없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공약 1호는 외국 쌀 의무 수입량 41만 톤 전면 폐기. 문재인 정부의 WTO 쌀 협상 폐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9번 한국경제당 비례후보 2번입니다. 방형린, 66세 남자,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학석사 경영인 TO 같습니다. IBK 캐피탈의 상근감사위원회였는데요. 이게 보통 투자회사의 감사위원회는요. 사회에서 하나, 사내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방형린 후보는 사내이사였고요. 감사위원 임기 막힌 것은 2011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사내이사가 나갔으니까 여기 또 사내이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사회이사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거냐, 정부의 낙하산을 기다리려는 거냐. 최희배 의원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중앙회의 인사로 방형린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의심된다는 거지 저희가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희배 의원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호 10번 국민의당 비리의 2번. 이 사람도 20대 국회의원이군요. 이태규, 56세 남자. 약간의 밀당과 충원을 하면서 안철수 곁에 남은 진안. 따라서 당직자 TO의 탑. 몇 명 없어요, 지금. 남은 사람이. 양평출생 천안중앙고 항공대 항공경영학 학사 연세대 행석. 꼬마민주당 공채 당직자로 시작해서요. DJ의 민주당과 조순영의 비서관을 거쳐 조순의 합당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됩니다.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서 활약을 했고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밀려났어요. 19대 총선도 못 받았고요. 그러자 고른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비례 8번을 받고 20대 국회에 당선됩니다. 세 번째로 성공을 수확한 거죠.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 리로드도 안철수를 따라왔습니다. 중간에 바른미래당과 후계 민생당이 당적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이라는 견제글을 날려서 어쩔 수 없이 민생당 탈당으로 인해 의원직을 잃어서 그녀여 전 20대 국회의원이 됐죠. 국민의당이 일석을 잃기도 했고요. 두 번째 비례 당선에 도전하는 룰브레이커. 본회의 출석률 90.55%, 상임위 출석률 97.121%, 사퇴 때문에 자동계산이 안 돼서 일일이 세서 계산했거든요. 그러다가 청가를 결석으로 해버리는 실수를 했어요. 그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 50개, 수정가결 1건. 수정가결 법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입니다. 불펌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니까 이에 대해 법적 윤리적 교육을 정보화 교육 커리큘럼에 집어넣자는 내용입니다. 저작권 침해 혹은 위반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불펌. 알기 쉽고 좋네요. 악플도 있어요. BPYP. 생각해보니까 지금 원내에 박근혜 대통령 복귀 혹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원내정당이 두 개인데 미래통합당은 통합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친박신당 기호 11번 비례 2번입니다. 친박신당 2번 2번 홍문종. 65세 남자 당대표의 TO라고 봅니다. 현직 의원인데요. 선관위 경력에 현 2026년 제20대 국회의원이라고 적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재보궐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자부심일까요? 아 아 학력제 출서를 최대한 채워 넣었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 졸업, 하버드대 행석, 스탠포드 주니어대 교육학 석사, 하버드 교육학 박사순입니다. 아버지는 민정당에서 11, 12대 재선한 국회의원이고요. 사학 경민학원의 설립자이며 전두환 찬양자입니다. 어머니는 경민고등학교의 1대 교장, 즉 군부정권과 사학 가문의 아들이죠. 홍문종 자신도 경민대 총장을 했고 경민고의 두 번째 교장은 홍문종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에서 15대 당선, 국민신당 잠깐 가서 새정치 국민회의 구경도 좀 해보고 16대는 공천 불복 무소속 낙선, 한나라당 돌아가서 2003년 재보궐 당선, 17대 낙선, 18대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출마를 못했고요. 19대 당선, 20대 당선 하여서 4선, 문희상과 1승 1패를 주고받은 약간 약한 라이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거법은 뭐냐?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때문에 검찰에서 경민학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재판 중인지 소식이 없습니다. 같은 홍씨지만 홍준표 당시 대표는 이런 진박에게 의정부 당협위원장을 맡겨놓을 생각이 없었고요. 결국 애국지표로 나가 돌더니 대현애국당으로 이적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반기면서 공동대표도 만들어주고 당명도 바꿔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원진의 온리원 해기머니에 도전을 한 것인지 갈등을 보이다가 지난 2월 10일 진박진당을 창당했습니다. 본회의 89%, 상임위 77%, 대표발의 16개, 가결 2개, 20대는 본회의 71.15%, 상임위 78.5%. 대표발의 6개, 가결은커녕 대한반영 폐기조차 제로. 전체적으로 바닥이네요. 괜찮아요. 서청원의 원인 있잖아요. 네, 그건 그래요. 함께 과닥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믿을 건 서청원. 애국지표 참석을 감안하더라도 성적이 최하급. 자, 이제 하나 정과가 있던 걸 봐야죠. 공직선거법과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2006년에 벌금 250만 원. 이게 18대 출마를 불가능하게 한 17대 총선 당시의 정과입니다. 4년 뒤 18대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광복질 특사로 특별 복권되었습니다. 기호 12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입니다. 최강옥. 51세 남자 변호사 전북 남원생이고 전라고 서울대 법학 석사 지금은 용인에 살고 있네요. 재산은 16억. 렉서스, 푸조, 카니벌, 위아더월드.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법무관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대 관련 보직에서 10년 이상 복무를 하면 전역해서 변호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군검찰단에서 복무를 하고 소령 전역했습니다. 장남은 곧 신검입니다. 전역 후에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2008년에 국방부 불혼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언론의 얼굴을 잠깐 비쳤죠. 그리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2018년 9월부터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지난달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면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마했습니다. 대통령은 입법부 일은 모르실 거야. 네. 사임 이후 페이스북이 시글랄 없이 핫한 후보입니다. 뭐 누구 그랬어요? 현재도 굉장히 핫하죠. 네. 그... 그... 네. 말을 말자. 가장 명확한 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 내보내야 되네. 괄호 열고 가자. 괄호 닫고 코리아의 2번 비례대표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코리아 2번 류승구 58세 남자 학력은 미기재 58세 남사친 남사스러워? 소수정당은 보통 2번에 당대표를 넣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만년역사 미래문명연구원의 대표입니다. 대만역 미문년 사실 재산 397억이면 저라도 만년 동안 역사 공유연구하겠어요. 환도 파고 근데 잘 뜯어보면 좀 이상해요. 일단 종로의 건물만 405억입니다. 네. 제천에 땅도 많고 봉고 둘에 캠핑카 둘 베니 셋입니다. 음악 8개 곡과 책 시원의 역사에 지적 대상권도 있는데 8개 곡을 합쳐서 1억 책 하나가 1억입니다. 음악 8곡이 뭔가 봤더니 20대 총선 때 직접 작곡했다는 지난 총선 때 코리아당의 로고송 8개입니다. 아... 그게 1억이래요? 헐... 총 합쳐서 400억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새마을금고 대출이 44억입니다. 그럼 노래를 담보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면은 이 대출을 안 갚으면은 새마을금고에서 그 노래를 노래 가져오게 돼요. 빨간 탁집죠. 노래를 가져와서 음원에 부르면은 돈 낸다고 뭐야 이거 새마을금고 망했잖아. 노래 받아와야 돼 지금 44억 빌려주고 건물 받아오겠지. 쓸데없어가지고 계사에서 그냥 사과로 쓰고 어쨌든 재산을 신고했는데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하하하하 근데 또 세금 납부도 신기해요. 그게 다른 연도에는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내고요. 2016년에만 8억 가량을 냈습니다. 밀어냈네요. 체납은 2018년에 4억 1200만 원이 기록돼 있어요. 네. 근데 완납일자가 2017년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또 미룬 거죠. 아니 2018년에 체납된 게 2017년에 냈다고? 1년 전에? 여튼 뭐 잘못된 기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과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2011년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위 전보입니다. 아니요. 이게 업장에서 누굴 실수로 죽였는데 실망하면 안 되죠. 업무상 과실치사네요. 치상이 아니에요. 의문만 쌓여가서 선거 이력을 봅니다. 시민당 소속으로 시작합니다. 2006년 서울시의원 비례 17대 총선 인천 남동구 낙선 2008년에는 18대 총선 시민당 비례로 나간 낙선 시민당이 결국 득표율 미달로 해산이 되고 19대 총선은 서울 종로에서 무소속 낙선 그리고 지난 총선부터 가자코리아를 만들죠. 비례 낙선 현재 바람막이는 세 가지 색입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 형광색 단 컬러가 없네요. 단 홈페이지 외에 개인 홈페이지인 승승장구, 류승구 일명 코리아프레시던트.com은 아직도 플래시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버려진 모양입니다. 2020년까지만 플래시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기호 14번 가자평화인권당의 비례 마지막 후보입니다. 가자 평화인권당 2번 최용상 62세 남자 정당인 주소는 구리 제주실업전문학교 현재는 제주국제대학교죠. 축산가를 졸업했습니다. 전 아시아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 요조케의 전 대표이사입니다. 비례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지역구 후보들보다 체납이 많아요. 세금을 꽤 안 냈어요. 병역은 해군 일병 복무 만료했고요. 장남은 해병대 병장 만기 차남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재산은 9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재산 신고가 거의 장남, 차남입니다. 증여가 미리 완료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장남은 디스커버리 차남은 벤츠 C200 본인 재산 중에 특이한 것은 주식회사 태평양전쟁 콰이강의 다리 역사 영화 제작사 왓? 그 영화는 만든지 60년 되지 않았는가? 의출자 지분 60% 1억 2천이 있는데 96년 출자입니다. 사람인에도 실존하는 회사로 나와요. 거기 있다면 있는 거잖아. 사업 내용은 상조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화 역사 제작사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상조회로 돼 있어서 왜 그러지 하고 잘 살펴보니까 이름이 주식회사 태평양전쟁 콰이강의 다리 역사 영화 제작사 까지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름을 가진 상조회사는 가능하죠. 그럼요. 아니 보통 요단강을 건너지 콰이강을 건너지 그러니까 뭐 짜장면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팔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작사의 사짜가 죽을 사짜예요. 영화 제작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만 관리해주는 상조회사 어쨌든 연간 매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있어서 회사가 죽은 것이라 나름 없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범죄가 아주 본격적이에요. 원래 가자평화인권당이 더불어시민당에 합류를 했을 때 단일 후보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 최용상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죠. 본인은 그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라고 하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본인이 밝힌 사유와 본인이 밝힌 해명이에요. 강제징용 관련 활동을 15년간 해왔다고 합니다. 정가가 3건인데요. 관련 정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96년 도시계획법 건축법 위반 벌금 400 이거는 25년 전이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2003년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 위반 벌금 700 이것도 18년 전이라서 아슬아슬하게 그 전이에요. 어쨌든 벌써 도시계획법 이란 건축법을 위반했고 그린벨트도 했어요. 2017년 상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벌금 500이 있는데 이건 15년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네요. 여전히 뭔가 개발된 것 건조물 건물 이런 것과 관련이 계속되네요. 용역 깡패인가? 상해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은 시위 관련 정가에서 종종 나오는 정가입니다. 셋을 합치면 이 제목은 보통 용역 깡패로 붕괴되긴 해요. 그렇죠. 용역 깡패 캐릭터를 뽑으시려면 필요 아이템이 세 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위반 개발제한 특변조치 위반 세 개를 딱 모아서 뽑기 눌렀더니 최용상 그러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네 그럼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제 동원 일제 피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정당의 당대표이자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앞에 놓고 정당활동을 하고 있군요. 가자 평화인권 단위였습니다. 회사를 보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가자 주류백화점 유행 술 많이 드시고 잠시 후에 더불어심인당 후보들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용쾌 걸러냈네요. 신기합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기호 15번 가자 환경당의 마지막 비디오 표 후보입니다. 가자 환경당 2번 박상길 61세 남자 부산 연재구에 사네요. 직업은 기업 대표 동명대학교 세무회계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재산은 8억 2450만원 정도 있고요. 병역은 육군 하사만기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입니다. 직업이 기업 대표인데 효성기업 대표라고 합니다. 효성그룹 하고 깜짝 놀라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이 8억 2천이면 효성그룹은 망했죠. 그렇죠. 간병인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 운영위원입니다. 신지식인이란 걸 아직도 못 놓았나? 20년 전 트렌드인데? 기호 16번의 국가혁명배당금당 2번 비디오 후보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2번 허경영 71세 남자 원래 계획에서 1번이었던 당대표입니다. 강연업자라고 해나는데 하늘궁의 교주이기도 합니다. 재산 93억 가량에서 하늘궁 주변의 땅들이 보이네요. 의외로 데이터센트럴에서 한 번도 못 다뤘는데 2008년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치 시작은 무려 91년에 지방회의 선거 상반기에 은평구 의원 무소속 낙선 하반기에는 이우재 장기표 이재호 등이 만든 민중당에서 서울시의 의원 낙선 이때 이미 한국의 페스탈로치를 자처했습니다. 97년 15대 대선부터 공화당을 창당해 3연속 대선에 나서면서 자신의 수익모델을 가동시킵니다. 대선은 3번 나왔습니다. 포퓰리즘 공약과 기행으로 눈길을 끌고 박청희 코스프레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제야의 잡룡 행세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포섭하고 그중에서 돈을 낼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모인 돈과 사람으로 다음 선거에서 더 크게 그 다음 선거에서 더 크게 판을 키우죠. 공중부양댄스와 본주와 엔터테인먼트로 연예사업을 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200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17년에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2019년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수익모델을 파헤쳤습니다. 2017년 시점에서는 이미 경기도 양주의 하늘궁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하늘로부터 직접 온 직영점이라는 강연을 하니 이미 사이비교주로서의 정치성이 완성되었습니다. 2010몇년이요? 7년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008년에 이 사람이 피정국권을 이어보았을 때만 해도 10년간 세력을 다시 모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 공선법이 보통 나쁜 게 아니라서 실형을 들어갔고 했는데도 이번에도 최대 규모의 예비후보들을 동원해서 뭐가 있는 것 같다는 허세 스킬을 시전하는 데 성공했죠. 만약에 이번 총선에도 허경영 모델이 작동한다면 이 허세를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모여들 것이고 그 돈은 허경영의 활동작업으로 쓰여서 2년 혹은 4년 뒤에 더 큰 형태의 출마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등장했던 초창기에 지금은 작고하신 제 외할아버지도 허경영의 칙광고에 있는 사상 최고 판매부스 도전 이라는 문구를 보고 혹해서 속을 뻔했습니다. 차 위에 황금소를 올리고 공중구향 댄스를 추던 그 시절에 밈을 소비하며 즐거워했던 저 또한 국가혁명 배당음당의 포괄적 궁범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과는 93년과 98년의 교통사고로 벌금 100, 200을 받았고요. 2008년 박근혜의 결혼서를 떠들었다가 즉 자기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떨어들었다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10년 동안 출마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에서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허경영 후보를 달아야겠다 혹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달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덤볐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파다 보면. 불쾌해져요. 아무런 웃음도 석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보다도 되게 질이 나쁜 범죄자고요. 네. 저도 사실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수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17번 국민세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웃음을 잠깐 넣어보죠. 웃겨봐요. 국민세정당 2번 신재훈 76세 남자 그러네 진짜 니가 맡은 당은 다 2번이 대표네. 그렇죠. 국민세정당의 당대표 평생교육원에서 행정학사를 땄습니다. 임야와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이고요. 후보 자신은 창당준비자금으로 1억 5천의 빚을 지고 있어서 재산이 마이너스입니다. 대캄보디아 무역에 종사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방문 판매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의 공약 중에 그게 있었죠. 유통법 통합 계정이요. 퍼즐 전과 3범인데요. 제가 왜 국민세정당 파트에서 당대표의 트라우마가 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98년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 아니 방판으로 벌금 500을 때려 맞으려면 뭘 잘못한 거예요? 하던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99년에 협박과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균 1년 바로 이듬해입니다. 21세기가 되었으니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자. 2006년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벌금 700 아 무슨 그전에 한 8년 동안 피 방판권이 박탈됐었나요? 유통법 공약의 위반제가 확실합니다. 방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 700을 낼 수 있다? 네. 지난 총선에 통일한국당 비례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통일한국당에서 얘기했죠. 아 그러면 이건 100% 디스트리뷰터 사기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단계겠죠? 네. 이때는 아직 반기문 천사도 창당도 없던 시절이었고요. 낙선 후에는 곧바로 탈 땅에서 창당하고요. 천사를 옥립하려 했는데 천사가 떠나고 남재준 영웅을 옥립했는데 정작 영웅은 바로 그 통일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도망가고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재현 후보는 지난 총선의 기록만 선관위에 적어냈어요. 하지만 우리의 김상조가 4년 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년 기초의원 낙선 이력도 있습니다. 와 그거 왜 빼먹은 거야? 빼먹으면 안 되잖아. 홍전자식 기록 불실기제 읽 수 있습니다. 19번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2번입니다. 김승규 75세 남자 변호사로 법조인 티어 갔습니다. 여기는 당대표 아니에요? 세상에 이 사람 여기 있어. 광양 출생 순천 매산구 서울대 법대 졸업 12회 사법시험 합격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동기이자 사돈 검사로 임관해서 수원지검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 부산 고검장 등등 92년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검사입니다. 퇴직 후엔 변호사로 살다가 참여정부 때 검찰 항명에 부딪힌 강금실의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정원장으로 가지만 곧 사퇴하고 이후 꾸준히 우클릭을 하며 기독자유당을 지지해왔고 이번에 2번을 받았습니다. 2번엔 2번 이 사람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게 나중에 위킬릭스에서 공개됐던 미국 기밀문건들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국정원장을 불러서 하던 거 좀 제발 고만해라 라고 사정에 사정을 했다는 그러자 나갔죠. 그러자 사표 위킬릭스에도 이름도 올리고 유명인사가 2번입니다. 그러네요. 깨어있는 시민연대 시민연대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시민연대당 2번 문상필 53세 남자 광주 북구에 살고 있으며 타단법인 광주공동체 상임 대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할당입니다. 두 자리인데 장애인 할당이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동신대 사회복지학 석사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었고요. 6대, 7대 광주광역시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아, 재선 시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마이너스 1억 7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대출이 넘나 많아요. 병역은 6급으로 면제를 받았고요.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90년에 국보법 등등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제목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이 있습니다. 공식선거는 이번이 다섯 번째고요. 광주에서 민주당 세정연으로 두 번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저번 재선에서 광주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네요. 아,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출마를 하지 않은 이 정당에 들어가 있는 당원들 중 상당수가 이제 그 전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신청해본 적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럴 때는 반개 정당이다 이런 말도 써주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예의상 그런 말 안 써줍니다. 언론들이. 그렇기도 하고 억울할까봐. 네, 민주당의 지방자치의원들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기호 21번 남북통일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보고 보시겠습니다. 남북통일당 2번 장김주일 44세 남자 당직자이며 국제탈북민연대의 사무총장입니다. 양성을 모두 쓰고 있는데 그 전엔 김주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탈북자니까 병역은 분개선 벽면으로 면제 2008년에 만들어진 재형조선인협회라는 영국 내 탈북자단체의 사무국장 이름이 김주일이에요. 동일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전에는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아 페이스북에는 김철주 포병종합군원 군관학교와 길주 군사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탈북후에 원래 시나리오 작가의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탈북후 남한의 화사는 그래서 서울리대 같군요. 극작과를 졸업했고요. 케이블 방송 복지TV에서 일한 적이 있고 영국에서는 FreeNK 신문을 참관했습니다. 2017년에는 김정남을 중심으로 하는 망명정부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건 김정남이 거부했죠. 내가 하면 그게 또 다른 3세세습이다. 사망한 김정남 네. 그리고 이게 장김주일 후보의 목표입니다. 북한 망명정부 아 언제 탈북했는지는 언론에 따라 다른데요. 1999년 2005년 2007년 진술이 있어요. 저는 99년이 가장 신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조합인데요. 폭처법 야간공동상해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걸려서 벌금 200만원 바다 이야기가 뜻같이 안 풀려가지고 아니요. 대북 영상 TV를 준비하다가 국정원의 중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참여정부였으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거라고 보입니다. 이후 영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대북 관련된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북쪽에 보낼 영상물을 만들다가 저지를 당했다는 건데 그렇죠. 햇볕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 마치 참여정부 때는 자꾸 삐라 던지다가 말렸던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해서 장사가 됐던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후보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보다는 낮은 단계 젠틀한 단계로 보이긴 하는데 본질은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식에 대한 정보가 여럿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군 장교 출신의 망명정부 수립 시도라는 사업을 하니까 신상정부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거회까지 나오게 되니까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남북통일당의 아마 주축인 것 같습니다. 남북통일당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망명정부라는 아이디어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요. 남북통일당이 북한 지역에 지역당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을 입안한 사람인 거죠. 그거를 영국에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군요. 맨 처음에는 유럽 쪽에 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장김주일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22번 노동당의 마지막 베려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노동당 2번 이갑용 60세 남자 정당인 동해중학교 졸업 이후 현대중앙공업에 입사를 했고요. 노동조합위원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민주노총 2대 위원장이고 민선 3기 울산강역시의 동구청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 도전 4번 중에 한 번이 구청장 당선이었습니다. 나머지 3번은 낙선이고요. 재산은 마이너스 1700만 원이고요. 전세권이랑 대출만 적었습니다. 병역은 해병대 병장 만기 89년부터 있는 전가 7건은 모두 노동운동 관련 전가입니다. 보통은 노동당 안 가 있는데 공직선출된 양반들은 정의당이나 민주당 민중당 가는데 보통은 이런 후보였고요. 기호 23번 녹색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 보시겠습니다. 김혜미 25세 여자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간사이고요. 학력은 역시 미기제했습니다. 현재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전문의원이기도 합니다. 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할당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대한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봅니다. 대한당 2번 이석인 66세 남자 대한당 대표총재 총재 그러면 대표 총재는 대표가 아닌 총재도 있나 싶습니다. 총재가 여러 명이 있어서 총재를 대표하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쩌리 총재 바이스 총재 경남도 수부총재 수부총재 그게 서브라는 일부총재 그게 서브의 일본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수부 경남대 경영대학 졸업 건국대 정의과 졸업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데 당시에 라다크 지역에서 한국어로 전도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4년 전에 저기 맨발로 예수님 호스프를 해가지고 돌아다니시던 시상에 건축 무역업을 한 적이 있다는데요. 98년에 사업하다 걸린 부정수표 단속법 이방 벌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수프를 쓰셨나 다윗왕 4년에 5만원에 간디 그려줘 이스라엘이라며 2014년에는 예배망해로 벌금 100만원 대한당의 시그니처죠. 다른 교회 가서 난동을 피웠나 봅니다. 대한당의 성향을 보면 대형교회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2015년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지난 총선에 진리대한당 즉 현재의 당으로 출마해서 종로 낙선 SC제일은행 예금으로 1100만원이 있네요. 아 자기도 찾아보면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우와 예금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교회 선교 헌금 이라고 그게 왜 자기 재산이에요? 어쨌든 자기한테 받았어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 교회 소리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 1100만원이 아니면 이 사람이 소속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명의로 선교 헌금 모인 거를 꽂아준 거죠. 이게 교회들은 교회마다 돈 다루는 방식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네요. 교회마다 다르고 노회마다 다르고 교담마다 다르죠. 여기까지입니까? 네. 기호 25번 대한민국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여기도 이게 마지막이네요.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 2번 김현승 47세 남자 대한민국당의 공동대표 여기도 대표네요. 다른 한 명은 김삼생 대표거든요. 2번엔 안보입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졸업 재산을 채무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받기만 하는 공약을 만들었나 싶어요. 계속 쓰기만 해도 되게? 네. 여기가 홍익금융 어쩌고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하는 공유경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다 2번 후보로 오니까 당대표고 왜 당대표의 개인사정을 들으니까 공약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중에는 건강보험 미납금도 있네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380만 원을 미납했어요.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건강보험 미납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보험료 빨리 내시고요. 자 기후 26번 미래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 보시겠습니다. 미래당 2번 우인철 34세 남자 서울 서초구에 사네요. 직업은 정당인 한양대학교 분자생명과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졸업 전역 후에 그리고 학교도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하다가 안철수 박경철의 청춘콘서트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춘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아서 청년당을 창당했습니다. 친한게 빅뱅이죠. 청춘콘서트. 네. 2012년 19대 청년당 비례대표로 나왔는데 정당대표 3%를 얻지 못해서 당시의 법으로 정당이 해산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청년허부 일자리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난 지선에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이때 이미 안철수 는 기억 저 멀리로 사라졌죠.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 공보 중에서 가장 작은 쪽지 공보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은 또 공보를 받으셨겠죠. 그 공보를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재산은 7400만원 배우자의 전세보증금과 배우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다네요. 기호 27번 미래민주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2번 이두원 55세 남자 홍성애 삽니다. 직업은 농업인 충남대농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본인 공군 병장 만기 장남 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농축사인은 너무 심심해 하는 중입니다. 인천에서 내가 저랬어. 전 전국 한우협회 중앙회 부회장이고요. 전 5대 6회 홍성군 군의 의원이었습니다. 한우협회 중앙회 한우 많이 팔았나 보네요. 재산은 20억 거의 밭과 축사 그리고 대출이 29억 입니다. 정가는 2002년 업무방해 100만원 2018년 도로경통법 위반 사고 미주치 벌금 300 입니다. 도전과 타협의 출마 이력이 있네요. 군수에 두번 낙선을 했어요. 군수에 도전해 두번 낙선 했어요. 타협을 하죠. 군의원으로 출마해서 재선을 합니다. 레벨을 다운시키니까 됐어. 두번 이나. 그 다음에 정당은 열린누리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입니다. 그야말로 도전과 타협의 출마 이력 입니다. 2014년 민주당이면 원회민주당 이었죠. 확실히 지방언론의 존재감이 있는게 군수정당 2000몇년이요? 2014년 민주당 김민석 민주당이잖아. 원회민주당 거기 사람 처음 봤네. 김민석 빼고. 확실히 지방언론의 존재감이 있는게 군수정당 비례후보도 지방에 살고 공직에 잠깐이라도 있으면 출마기사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비례후보는 아무 기사가 없는데 지방에 적이 있으면 출마기사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진짜 원회민주당 출신 후보라니까 되게 깜짝이다 내가. 희귀생물을 본 것 같은 신나는 힘이 있어요. 그 희귀생물은 참고로 영등포에 있습니다. 공약은 상해 임시정부 광복군의 후예인 국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도입 등 예우추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부 공동통장에 1억원 입금 모든 공공공급 평수는 가족수에 비례 무슨 소리야 그럼 반드시 계좌를 합치라는 거야? 반대세 합친 계좌를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겠죠. 그럼 또 나누느라 힘들어. 아무튼 이런 거는 나누 생각하지 말고 뭐 해서 몰아줘야죠. 갈발보를 하든 다이다이를 뜨던 맞아요. 다이다이는 또 페널티가 있어야 되니까 이기면 다이아 지면 차 이런 식으로 좋아요. 200만 농업인과 농업 전체를 위한 농업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농업 조합원 직선제가 선거 때마다 가끔 보이는 것 같죠. 아직까지도 체육관 선거를 하고 있으니 자 끼우 29번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여성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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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0이라서 0이라서 의미가 0이라서 경남은행에서 17년 동안 근무했다고 합니다. 수학적인 접근이죠. 0보다 크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건가? 모두 다 같이 웬만하면 재산을 써내지 말자는데 웬만한 년에 걸려가지고 이경옥 후보만 써낸 거야. 그런데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경남은행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전 경남 여성단체 연합의 대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단체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경남신문에 사설을 자주 썼네요. 이렇고요. 기호 30번 우리당의 두 번째 비례대표 보시겠습니다. 김종음 46세 남자 대표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개네요. 당대표 신예성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폴리텍 2대학에서 산업설비 자동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육군에서 중장비정비로 20년을 복무한 상사로 전역했습니다. 소득세도 낸 자영업자인데 재산신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당은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동명의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김종음 이라는 이번에 법 바꿔가지고 후보들 재산 세무사에서 어디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알겠습니다. 다 토스같은 데 가입시켜가지고 요즘 오픈뱅킹 있잖아요. 뱅크셀러드 이런 데 가입시켜가지고 우리당의 세명 후보는 저의 총체적인 실패의 기록이에요. 차단해지 못했어요. 근데 다 뱅크셀러드에 가입시키면 저희는 뱅크셀러드 대표도 후보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출마하고 싶어질 것이므로 그렇죠. 기호 31번 자유당의 두 번째 배려대표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상윤 54세 남자 여기도 대표가 2번에 붙어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소수정당 2번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북 울진 출생 송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공학석사 전공은 인공지능입니다. 부천대학 겸임교수 석영전자 대표이사를 하다가 97년 교통사고 처리로 벌금 200만원 98년 우르가이 라운드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자 우리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분은 유재석 씨의 사촌 누님으로 손상윤 후보는 유재석의 사촌 매형이 됩니다. 서로 천한 매형이라고 부른데요. 2003년 식의학 언론인 메디팜 뉴스를 창간했고 폭처법으로 벌금 100을 받았습니다. 원래 뭐 같은 해 하는 것 같아요. 언론사도 만들고 사람도 때리고 2004년에는 뉴스타운을 창간했어요. 아 되게 어려웠군요. 2007년 시스템 미래당에 들어갔다가 당이 공중분해되고요. 그런 한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부회장과 한국인터넷언론인협회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특보를 지냈고요. 대선 본선에서는 이회첨 후보 상임 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대로 2008년 총선 친박연대로 출마. 뉴스타운은 손상윤 회장의 인터뷰 선거운동 등은 집중 보도했지요. 하긴 지역언론들 다 그러긴 하는데. 낙선 후 다시 뉴스타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들켜서 징역 8월 지스펙유의 인연을 받았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상황이었겠네요. 이제 풀린 거죠. 5.18 진실규명 그러니까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유 얘기를 많이 하는 정당의 후보였습니다. 기호 32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 정당의 새벽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 좀 더 젊은 새벽당 2번 강기훈 39세 남자 첫 당대표가 박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으로 갔어요. 박결 아 어서 들어본 이름이 다 했어. 근데 갈 때 약간 개신교회에서 파송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보내드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보내고 보내고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박결 그리고 남은 당대표 입니다. 연세대 법대 졸업인데 신문 어쩌구를 지우고 법과대학으로 썼더라고요. 신문방송할까?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확실히 신자예요. 거기를 찍지 긋고 도장을 찍어서 그 뒤는 안 보여요. 뭔가 저기 복수 전공을 해서 둘 중에 뭘 쓸까 고민했나 보네요. 그리고 수학기간이 93년부터인 거를 지웠어요. 뭔가 미심쩍습니다. 무슨 정보는 안 보이는데 93년부터 일리가 없거든요. 39살 남자가 93년 그럼 14살에 대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츤재인가? 이런 당대표였고요. 기호 33번 자영업자당의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장화철 50세 남자 정당인 죄송합니다. 자영업당이죠. 자영업당 2번 장화철 50세 남자 정당인 금호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재산은 18억입니다. 병역은 육군 중사전역 현재 자영업당의 대표이며 경력에 민주당 인터넷 소통위원장을 적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예전 세정치민주연합대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 의정부 을 예비후보였던 건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선에 탈락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북부 탑뉴스는 2016년 1월에 한편 이날 기자회견 도중 장화철 예비후보가 일부 기자들로부터 강연하는 것이냐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등의 거센 항의를 받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뭘 가르치면서 강연을 하셨을까? 그는 질문에 대해 요약된 답변보다는 역질문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IT 전문 지식만 장황하게 쏟아내다 결국 쓴소리를 드는 불미스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다. 아 기자도 화났군요. 입만 열면 TMI 더 과거로 찾아 들어가면 흥미로운 소식이 보입니다. IT 보안업계에서 일을 했고요. N 프로텍트 개발자라고 합니다. 와 나 지금부터 민족의 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싫어지고 있어요. 장화철 후보라고요. 아마 해당 팀에 있었던 거겠죠. 그렇겠죠. 이게 5기가 생겨가지고 과거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N 프로텍트를 개발했다고 상을 받은 사람은 정영석이라고 다른 사람이네요. 그래도 공범입니다. 다들 나쁜 뜻을 가지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땐 필요했어요.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끝났죠. 기호 34번 충청의 미래당의 마지막 비례회 대표 후보입니다. 충청의 미래당 2번 박석우 여기 대표야. 그렇죠. 73세 남자 대전 중구회사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학력은 건국대 정액과 2학년 중퇴 본인 장남 차남 모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현재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재산은 0원 0원 2002년에 4기로 징역 8월에 집유 2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습니다. 지금 한창 활동이 활발합니다. 고 김종필 총리의 묘소도 참배를 하고요. 총선 연기를 주장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해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이네요. 좋습니다. 기호 35번 통일민주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마지막 김태식 80세 남자 주식회사 톱스톡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수당 2번 법칙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통일민주당의 비례 1번 후보도 톱스톡이라는 회사의 이산데 시아부진가? 김천식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이 2017년 이후 없거든요. 김천식이요? 대표가 김천식이에요. 저는 톱스톡 개가 당을 인수했거나 장악했다고 봅니다. 혹은 김천식이라는 사람이 김태식으로 개명한 건 아니고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과 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형도 하고 늙어보이게 80세인데 명진의 경영학 학사 그리고 이병기 피자입니다. 와 반가워요. 어디 보자 59년에 1일 을종 당시로서 1일 을종을 받았는데 62년에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와 41살까지 도망나였어요. 80년에 병역 의무 종료 39년생인데 80년까지 군대를 안 가고 도망내었어요. 그 죄책감이 있었는지 아들 5중에 신장 체중으로 면지된 장남제외 4시 모두 병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후보를 보았는데요. 손자 두 사람의 병역까지 써있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군대를 피하고 40대가 되었어요. 이제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 병역 적어놓는 자리에 8명이 써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정말 생산을 많이 했구려. 진짜요. 1-2 말로 둘째 손자는 곧 가네요. 아들 다섯 손자 둘 이게 집계표 속을 아무리 군대를 보내도 계속 보낸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반성한 어쨌든 군대를 피하고 40대가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82년 사기로 징역 1년 사기로 돈을 번 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했나 봐요. 80년대의 인류에게 환경이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복과 이용의 대상이었죠. 그런 인류 문명을 대표하여 86년 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100만원 91년과 94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50만원 그리고 500만원 95년에는 필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 1,500? 이렇게 벌금을 냈으면 사업이 기울어 월급도 못 주고 수표도 못 막는 법이죠. 96년에 근로기준법을 두 번 위반해서 벌금을 100만원씩 내왔습니다. 마무리로 부정수표 단속과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첫 번째 사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우 나 놀래라. 지금 이렇게 덕진인이 계속 정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가 기록 제출에 정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하니까 너무 많아서 뒤에 별참을 했네요. 전 아까 뒤페이지 봤는데 아 맞다 그러게요. 안 보셨으면 놀랐겠네요. 너무 많아서 뒤에 별참을 했군요. 사기는 빼고 이제 모두 수원에서 처분 받은 거예요. 폐기물 1,500만 인천이거든요. 수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인천 가서 버렸던 거고 그러다 걸린 거죠. 2000년에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것이 PVC 샤시 브랜드 톱샤시를 만드는 회사 톱스톡입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작년에는 과기부 R&D 부문 장관상도 타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두 20세기 말에 환경과 노동을 희생한 데까지요. 통일민주당은 정당 공약이 없다시피 한 대신 김태식 후보의 공약이 유일하게 공약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그냥 착하게 살펴봅시다 정도잖아요.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중소기업 위주 어쩌고 보험문제 저쩌고 실용불량자 구제 블라블라 등 뻔한 게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통일은 선경제통일, 후평화통일이라는 공약이 있고 종교부 신설 공약이 있습니다. 왜 여기 와 있을까요? 기독자의 통일당이나 대한당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 50%가 종교를 갖고 있으니 만들자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설명 안 할 거야, 너? 그게 전부야! 너한테 화낸다? 50%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부를 만들어야 된대요. 알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50%는 어쩌라고? 자, 기호삼... 그럼 나이키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50% 이상의 나이키를 신을 텐데. 통일합니다. 청부터 신설해서 나중에 이제 부를 올리는 걸로... 그러면 대한당은 청인데 통일민주당은 부예요. 사실 저희 피디님은 나이키부는 극딱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는 당장 염치 없으니까 우선 청으로... 기호 36번 한국복지당의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김호일, 77세 남자 당대표입니다. 고려대 정의과 졸업, 3선 국회의원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한누리 평화통일당, a.k.a. 친반 평화통일당, a.k.a. 한국국제당의 창당자입니다. 12, 13대 총선에 낙선했죠. 정확히는 본선 진출이 실패한 것 같고 대신 14대에 당선된 후 민재당 당적을 얻어 내리 3선. 어, 그러네요. 3선 의원이에요. 네. 2002년에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그리고 당에서도 버림받고 살기 위해 맞는 당이 잠시 친반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병역은 역시 또 이병 기피. 83년의 병역 의무 종료. 그 대가로 73년의 병역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정과를 얻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주로 당대표네요. 정과가 많든지. 대신에 이쪽 김호일 후보는 3선 했어요. 알았어요. 한때 3선을 했어요. 그렇죠. 한때 3선이면 또 결이 약간 다르죠.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각 당의 비례대표 2번을 확인하셨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홍익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를 보시고 홍익당. 2번 로얄넘블의 마지막입니다. 39번인가요 여기가? 37번. 37번. 37번 홍익당의 2번 후보. 홍익당 2번. 윤홍식. 46세 남자. 이 사람도 양심맨.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 연세대 사학과 졸업. 철학과에서 문학석사. 병역은 학사장교로 공군중위 전역. 당대표 T.O. 선거 대비는 무려 지난 대선입니다. 2004년에 설립한 홍익학당 대표로. 여기는 홍익당의 싱크탱크 겸 스포닝풀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 학당이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신화적 측면을 빼고 철학적 측면만 보면 한 진리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종교 혼합주의 성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메이는 맹자의 성선설에 근거한 양심 강조. 아 맞아요. 기승전 양심. 응.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2번까지 보셨습니다. 당대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많은 당들이 로얄넘블에서 나가고요.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광고를 듣고 돌아왔고요. 기호 3번 민생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당대표군요. 민생당 3번. 김정화 41세 여자 현 민생당의 공동대표입니다. 김재출생 연세대 법학과 졸업 국민대 여성정치학 수료. 2012년 민주당에 입당했고 이후 안철수 계가 되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여성 리더십 센터에 있었다가 국민의당으로 따라갔습니다. 네이버 편집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고 권고하는. 거기에 4기 위원으로 국민의당 몫으로 위축이 됩니다. 원래는 현 광명갑 양승필 후보가 추천 대당이었지만 최종 위초국을 김정화 당시 부대변인이 받았죠. 박주선 비대위 체제에서도 안철수 계 몫의 비대위원이었고요. 바른미래당에도 따라가 대변인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함께했던 당에 대한 애정이 안철수에 대한 애정을 이겼는지 오렌지 국민의당에는 따라가지 않고 당을 재건하겠다며 3당 통합에 참여하여 민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안철수계에서 손학규계로의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묵묵히 당직을 수행하면서 대표까지 올라와 대표로서 3번을 받았습니다. 나무익키한 명옥을 지지자 2, 3개정이 건드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쁘게 표현해요? 하긴 나쁘게 표현했을 수도 있죠. 경쟁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중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3번 보시겠습니다. 아 나구나. 빨리 돌아와.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한무경 61세 여자 기업인 장남 육군 병장 만기 대구 가톨릴대학교 도서관학과 졸업. 전 한국여성경쟁협회장 협회장이었고요. 현 효림그룹 회장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경제인. 여성경제인협회장. 회장님 재산으로 조금 적은 느낌이 드는데 163억 5,846만 원입니다. 그러게요. 부자 유닛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들었고요. 부자의 목. 부자 목 비계. 정가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01년 3월에 받았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0만 원 06년에 받았습니다. 사장님이시네요.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대조사 효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효림전공, 효림HF, 효림에코플라즈마 등을 거느린 효림그룹 세오. 주로 쌍용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본래 시간 강사로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딸한테 물려준 그런. 금수죠. 금수죠. 잘했습니다. 연 매출 무려 7천억 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성경제인협회장을 맡은 경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 경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인데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는 여성이기도 하고 기업인이기도 하고 중견기업이기도 하고 여러 유닛을 뽑아 놓은 사람입니다.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 비례 3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3번 권인숙 55세 여자 시민당 앞번호의 핵심은 제가 보건대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인권운동가 유닛 원주생, 원주여고, 원주여고 수석졸업, 서울대 의료학과, 루커스대 여성학 석사클락대 여성학 박사, 현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창시자, 86년 부천서 문기동 선거문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굴하지 않고 교도선의 제소자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제소자들이 남녀 모두 단식투쟁으로 호응했고 조영래, 박원순 등 변호사들이 외부의 일을 알리면서 민주항쟁이라는 기름에 불을 떨어뜨린 장본인 한 젊은 여성 노동자가 이 글을 씁니다로 시작하는 86년 7월 28일에 쓴 항소이유서가 90년대의 많은 젊은이들을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에 투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름만 보고 이분이 아니겠지 싶었어요. 역사 속에서, 역사책에서 보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러고도 본인은 여성학 공부에 투신, 해외를 돌며 학위를 따고 돌아와 성폭력 상담소를 열고 저술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군적폐청산위원회 등을 돌면서 공직경력을 쌓습니다. 적지 않은 20대 남성들은 본인이 남성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과거의 권위적 남성성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세대, 동시에 자신의 행복과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에 징병으로 인해 어떤 생산적 계획도 갖추기 힘든 처지에 놓인 입장, 이런 징병 문제의 복합적 요소에 정직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서 젠더 갈등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면이 크며, 복무 형식의 변화, 기간 축소의 가능성, 입대 시기의 예측성을 높이고 여성 참여 방안, 복무 생활 합리화 아이디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작년 1월의 인터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왜 이런 분석을 사성 장군 출신들은 못할까요? 남인순과 진선미, 정춘숙을 입당시킬 능력이 있는 민주당이 마지막까지도 데리고 오지 못했다면 아마도 본인의 참여이사가 없었을 텐데, 뒷번호에 배치한 더불어민주당 몫이 아닌 앞번호로 넣은 사실상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비례대표 후보로 보입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4번 보시죠. 3번이죠? 네, 3번이죠. 정의당 비례대표 3번 보시죠. 스크롤 갑자기 급하게 내린 상황이 있네요. 강은미 49세 여자 정당인 동곡초 송정여중 광중여고 전남대 해양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95년도에 로켓전기에 입사를 합니다. 10년 동안 있었는데 해고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였다고 하네요. 아, 아이고. 그래서 복직투쟁을 하고 복직에 성공합니다. 95년에 입사하고 10년 뒤니까 퇴직과 복직투쟁이 2005년이잖아요. 바로 다음 해인 2006년에 민주노동당에서 광주 서구의 구의원에 당선됩니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요. 다음 지선에는 광주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지옥 2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재선에는 실패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도 두 번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재산은 2억 8,100만 원 정도이고요. 여성할당 후보입니다. 네. 우리공화당 비례 3번 후보 보시죠. 우리공화당 3번 인지연 47세 여자 당직자 티오로 읽히는데 대한해역당 입당 이후 대변인 서울시장 후보 등을 맡아오면서 당내 입지를 잘 달조는 사람이라 당당히 자신의 힘으로 상의를 받았습니다. 알만한 얼굴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아 그건 몰랐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버지의 휴강이 좀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의도여고 이화여대 의료직물학과 학사 정치외교학 석사 한동대 미국법학 석사. 뉴라이트 명가군요. 명문가.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에요. 북한 인권운동 계열이기도 합니다. 서초갑에 원래 출마했었거든요. 하지만 김문숙이가 탈당한 후 급히 비례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중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입니다. 민중당 3번 손솔 25세 여자 정당인 서대문구에 사네요. 전남 영강생 영강중앙초 영강여중 해룡고 이와여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청년할당 후보입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의 날에 이와여대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죠. 이때 이대 학생들이 방문을 막았죠. 그래서 밖에서는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로 돌아가서 강의를 하고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흑수저당을 만들어서 흑수저당의 대표였다가 노동자당, 농민당과 합당을 해서 민중연합당 그리고 지금의 민중당이 됐습니다. 민중당의 팜에서 큰 대학생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역구 돌면서 민주당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지금의 시작이지만 민중당은 한 4, 50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유서 깊은... 그래서 민중당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현재는 민중당의 인권위원장이고 그리고 민중당의 불평등 해소특별위원장입니다. 손솔 후보의 재산은 990만 원 정도이고요. 전세권과 전세보증금 대출만 기재했습니다. 원내 3번 후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입니다. 한국경제당 3번 천은미 55세 여자 2대 목동병원의 호흡기 내과 센터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들 경제는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의사가 3번을 받았으니까요. 한국경제당의 코로나19 대응 후보죠.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당들은 보통 1번에 넣는데 여기는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은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전공 때문에 미디어를 탄 교수입니다. 그전에는 참여한 논문이나 검색됐죠. 이은재 의원이 거의 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었거든요. 원래 1번이었지만 이은재 의원이 날아와서 1번 공천에 명중하는 바람에 3번으로 밀려났습니다. 10번 국민의당의 3번째 밀려대표 후보입니다. 권은희 46세 여자. 국민의당 유일의 현역 국회의원이니 현역 배려 순번이라고 보기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양반도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세대 법학석사 광주 출생 조선대 부속여고 전남대 법대학사 연세대 법학석사 33기 연수원 33기 변호사를 하다가 2005년 여성경정특채 1호로 경찰이 되었고요. 여성 1호 수사과장까지 올라갑니다. 2013년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추속소 은폐 지시를 폭로를 하고 내부급을 자가 됩니다. 광주 광산 을로가서 14년 재보궐에 민주당으로 초선. 국민의당이 된 20대 총선에서 재선. 20대 본회의 출석률은 89.1% 행안의 출석은 92.45%. 4개 특위는 76.19% 출석. 사법개혁 의지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6년차 측은 별 관심이 없네요. 활동에. 대표발의법안 64개. 수정각을 딱 하나.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돈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넣은 계정입니다. 맞아요. 본인이 그걸 입안한 줄 알까요? 대한반영 폐기가 12.5% 8건인데요. 그중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맡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하는 건이 있었고 전해속 행안위위원장이 총합판 버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박신당의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친박신당 3번 이화용. 50채세 여자. 친박신당은 우리 공화당보다도 더 배정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면 친박신앙이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문 외우고만. 친박신당. 광희의 종교정당이 아닐까. 화용개발의 대표이며 개헌저지운동본부의 본부장. 어떤 음모로를 믿는지 알 수 있겠죠. 한강 물살리기 운동본부 총재이기도 한데요. 전과가 2001년 2002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음엔 벌금 100만 그다음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금 내가 죽인 걸 살리려고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버리는 전과가 이번엔 없었잖아요. 아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남대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2010년 6회 지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에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내정당이죠 아직. 12번 열린민주당의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열린민주당 3번 강민정 58세 여자 교육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노원구에 사네요. 성신여고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역교과를 나왔고 전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평교사 25년 교육단체 5년의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전교조의 서울북부 지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교사 혹은 전교조 몫에 비례겠네요? 열린민주당은 그런 몫이 따로 없다고 아까 열린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하긴 아니 근데 보통 정당이면 그런 게 있길 기대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골고루라는 느낌이 있는 후보도 소수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이면. 알겠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네. 재산은 7억 83년엔 집시법 관련 징역 1년을 살았던 거 보면 아무래도 당시에 민주화 운동 이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 시제 올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가자로 갑니다. 가자 코리아의 비례대표 후보 3번입니다. 코리아 3번 김세연 44세 여자 자영업자라는데 무슨 이유로 비례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그렇다면 소상공인 대표일까요? 전 자유한국당 차세대 여성위원장이래요. 한세대 공학박사 미래통합당에서 중앙위 여성분과위원장을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나다은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SNS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발각되어서 해촉되었거든요. 아 알아요. 그 사건. 이 나다은 씨를 희망공약개발단에 추천한 사람이 김세연 후보였습니다. 당시 김세연 여성분과위원장이었죠. 이 시기에 쫓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적은 지난 지선 경기도의원의 자유한국당 비례 5번으로 나가서 낙선. 그거 당선권인데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난 지선은 워낙... 학살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3번 안영신 61세 여자 광주에서 빚골 어울림장학회 이사장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 비례가 된 것을 보면 교육후보일까. 물론 여기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비례 기준은 참 알기가 어렵죠. 원광대 수학과 이학박사이며 서남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33공약의 22번 부패혁명 부분이 뇌물수수자만 처벌이지만 어쨌든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얘기잖아요. 안영신 후보는 재작년 2018년에 뇌물공여 공익법 이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비례를 모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 시간 넘어오니까 700 그냥 막 나오네요. 400, 700. 그러니까 본인의 장학계 관련해서 어디 뇌물을 주고 들킨 거죠? 서남대요 게다가. 그래서 후보 선정 기준도 후보 선정이 성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 보면 부동산은 장남에게 다 돌려놓고 본인은 그림 두 점, 재단법인, 보험, 주식, 나이아몬드만 갖고 있네요. 5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소득세 2,000원입니다. 그것도 15년과 16년에 1,000원씩이 전부입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지금 출마하려고 급하게 2,000원 냈나 보네요. 아니요. 그때만 냈잖아요. 4년 전, 5년 전에 냈잖아요. 내가 이제는 제가 사업을 논의해봤으니까 소득세가 뭔지 알거든요. 1,000원을 내는기는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 장남 소유가 돼 있는 것도 의심이 뭔가 가는 거죠. 그렇군요. 17번 국민세정당의 세 번째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권순자, 61세 여자. 여기서부터 국민세정당의 비례대표 선정 기준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안동영어군을 졸업했고 주식회사 빅건이의 부사장입니다. 빅건이. 아니, 빅건이 할당이네요. 유명하죠. 이게 무슨 회사야? 빅건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권이는 이거 삼성전자 회장님 별명이잖아요. 만약, 근데 동일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광고 대행사 빅건이가 있어요. 이병종 대표가 사장인데 만약 이 회사가 맞다면요.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동남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알았어요. 그냥 왕건이의 영어식 표현인가? 큰 총! 빅촌! 왕건이! 아니, 근데 총폭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의 3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아이고 이분! 기독자유통일당 3번 주옥순 67세 여자 극우 망언 TO가 존재한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TO는 이정당에서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정당에서 그 TO 받았다면 인정해야죠. 그렇죠. 최강자!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강합니다. 대한민국 엄마 부대의 대표 유라이트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숙명여대 행정학 박사 수료 2000년에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원 받았고요. 2018년에 영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거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과 내통하는 이적단체라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걸린 것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명예훼손으로 초범이 실형받는 건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당직 하나를 받긴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포항시 북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하지만 하늘을 찌르는 혐오와 무차별적인 전투력, 다채로운 망언이력이 자유한국당에게 부담스럽죠. 공공안전경보 맞아. 공공안전경보 되게 해를 끼치는 자유한국당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국순후보다 뽀잉 조심해. 그래서 결국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방송인으로 냈어요. 자기의 직업을.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가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받았었군요. 네. 뭐 주긴 줬는데 부담스럽다가 예비후보를 주니까 심사는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뭘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같잖아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 며칠 사이에도 지금 저희들이 농축산이니 공들여서 준비해온 후보 두 명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부천에 한 명, 관악에 한 명. 그러면서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왜 저렇게까지 서두를까. 옛날 같으면 원래 웬만하면 선거 전략은 철면피인데 미안하단 말 함부로 하면 지는데 왜 저럴까. 했더니 내부 세력 관리가 제일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되면 정말로 건넜다고 생각되면 통합당이 그 정도 막말은 찬용진 후보나 누구죠? 이제 큰 호랑이 김대호 후보나 이런 사람들의 막말은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말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기독자의 통일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23번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3번입니다. 성지수 39세 여자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활동가이며 유일하게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서울대 공연예술학 전공. 이력은 현재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활동가이며 현 페미니스트 연극연대 참여 창작자입니다.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을 만들어서 연극계 미투 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외면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할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26번 미래당의 3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미래당 3번 손주희 33세 여자 대구 동구회사입니다. 직업은 정당인 동국대 불교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와 동국대 불교과는 되게 예쁜 받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천대받아요? 그냥 불교학교라서 있겠거니 하는 쪽이 많아요. 신경 써보죠. 뭐 등록금을 받겠죠. 뭘 받겠어요. 필수 교양으로 붙다에 생애도인데요. 불교와 인간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자유와 명상. 세풀처럼. 붙다스 라이프. 현재 청춘 콘서트 대구 총괄이었고요. 청년당 창당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재산신고 상황이 없네요. 네. 창당 준비할 때 다 날려먹은 모양입니다. 자 이제 여성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3번 보실 시간입니다. 박보람 31세 여자 고양시에 삽니다. 직업은 회사원. 소방기계설비 태양 EMC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보에는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프리랜서도 함께 적혀 있는데 투잡 아니면 전직인가 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여성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역시 재산이 0원입니다. 직장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재산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 투잡일 겁니다. 우리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당 3번 홍은설 55세 여자 도대체 뭐가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은 우리당이지만 한 가지는 보입니다. 홍은설 후보는 노스웨스트 사마르 주립대학교 정보기술학 학사거든요. 1번 이명려 후보와 학기와 수학기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필리핀 대학인가요? 즉 둘 중 한 명이 동기를 당에 끌어들인 거죠. 동기 끌어들인 건 다 단계 아니면 저도 과 동기들로부터 당구 처음 배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 당구를 배웠지 당은 안 배웠어. 야 당구 싫어 가자. 가대보니까 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당구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코스믹 코스믹 로직 빌리어드야. 아무튼 자영업자라는데요. 재산 신고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 우리당의 마지막 후보인데 좀 아쉬우니까 공약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번과 3번의 후보의 전공이 정보기술학이죠. 관련된 공약이 전자화폐 구축 및 금융권 선점 공약이라고 있습니다. 공약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필리핀 노스트웨스트 사마르 주립대학의 논문과 석 박사과정의 준하여. 그럼 서쪽을 잃었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노스트웨스트가 아니라 노스웨스트고요. 아, 로스트가 아니고 노스트? 노스웨스트고요. 1번과 3번 후보의, 이명려, 홍은설 후보의 출신대학이잖아요. 본인들이 배운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학교 짱! 이라는 것 같습니다. 30다이를 칠려다가 비례다이를 치고 치게 되는. 일단 우리당은 도저히 정체를 모르겠는 우리당은 여기서 끝마칩니다. 후보들 만나보셨고요. 31번 자유당의 비례대표 3번 후보 보시죠. 이 미자, 54세 여자. 자유당의 대구시당 위원장이니까 지역 우선권일까요? 연예인 유닛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기엔 너무 젊어요. 연예인과 비슷한, 같은 이름 뭐 그런 비례? 할당. 동명이인 할당. 50대로는 LAG를 할 수 없어요. 한일 여자 실업고 졸업. 대체 어떻게 받은 건지 대출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참 어른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돈을 왜 이렇게 꼬았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도 없는 주제에 돈을 많이 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32번 새벽당의 세 번째 비례대표입니다. 새벽당 3번 권나은, 25세 여자. 새벽당에서는 25세는 되어야 청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당 고등학교 졸업. 역시 이 새벽당은 남성 후보들과 달리 여성 후보들의 정보가 극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것 외에는 다른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미신고했습니다. 아마 친언니는 권가은이고 여동생은 권다은일 것 같아요. 아니면 권나금, 권나은, 권나도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심심하시군요. 그런데 막 되게 황당하게 갑자기 권나 티타늄. 권나철. 아니, 권철이 아니. 할 게 없다. 33번 자영업당의 비례대표 후보 3번입니다. 조연숙 50세 여자 강동구에 삽니다. 직업은 자영업. 생각해보니까.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왜냐하면 자영업당이니까. 생각해보니까 자영업당의 직업 자영업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나머지 직업도 광희의 자영업이긴 합니다. 자영업연합회장 이러니까요. 한국방통대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물수건 위생처리 사업의 중앙회 이사입니다. 큰일 하시네요. 이게 엄청나다면서요. 그런데 사회방역이 중요하긴 하겠다. 물수건 사업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권이 무시무시하대요. 그렇겠네. 그다음에 찜질방, 옷하는 거, 헬스클럽, 세탁업이 굉장히 커요. 그게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조폭사업이었거든요. 쉽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권인데요. 그리고 그 호텔의 린넨 세탁으로. 거기 중앙회 이사입니다. 재산은 2억, 위례의 아파트에 있는 거 부럽습니다. 정가는 2016년 공용서류 손상 벌금 200입니다. 수건 빨다가 서류를 같이 빨간 거야. 공용서류 이렇게 쓰다. 아니, 뭐 공용서류를 물수건으로 닦았든지. 지워? 어디 출마하려다가 변조했나? 그건 공용서류 변조인데. 3라운드 끝으로 한국복지당의 3번 후보 확인해 주시죠. 정월자, 65세 여자. 사회단체인이라는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수석사맹 부회장이고요. 세계중소기업연맹 한국연합회의 부회장입니다. 아니, 중소기업이 얼마나 바쁜데 세계중소기업연맹에 들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 부회장이죠.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에 살고 계세요. 아, 멋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TO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부회장들이니까 대충 어디에서 2인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 같습니다. 한국교통대학 항공경영학과 수료. 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교통대학 동문 좋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누리당에서 18, 19, 20대 총선의 비례대표로 나와 모두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후보는 낙선이라 적었지만 정확히는 공천실패입니다. 그리고 18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아, 리트로 한나라당. 아, 그거를. 낙천을 낙선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거를 연도와 비교해서 어느 한나라당인지 확인해야 한다니 이런 기분한. 그래갖고 이 비례대표 명단 다 뒤졌잖아. 그리고 그거 알려줄 수 있는 건 저희 방송밖에 없는 거 알죠? 그 한나라당에 계시던 김삿갓 면회사는 정월자 후보였고요. 낙선이야, 3의 낙선이 아니라 3의 낙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3라운드를 돌았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광고 듣고 오죠. 원래 이만. 온도유.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비례대표 시간입니다. 4번이죠, 이제? 네. 민생당 비례대표 4번을 봅니다. 민생당 4번. 김종구 65세 남자 NGO 목수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아시아 사랑 나눔의 총재이자 주식회사 천연에너지의 상임이사, 경원대 시절의 가천대에서 행박, 95년의 민주당으로 서울시의원에 연속 재선한 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 낙선합니다. 한동안 본선 침묵 중이다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 또 낙선. 21세기가 된 후에 모두 낙선이니까 20세기형 정치인일까요? 사실 침묵 중일 때도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ACC 활동입니다. 아시아 사랑 나눔, Asia Children's Charity를 줄여 ACC입니다. 김종구 후보가 2007년에 사제 1억여 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으로요. 어린이 복지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몽골에서 황사 대비 나무 심기 운동, 무료 진료 등을 한 기록이 있고요. 필리핀 키르기지스탄 등에서도 비슷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봉사를 간 나라에서는 매우 좋아하며 훈장도 주고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에너지보다는 아동복지와 NGO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의 4번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사회복지사 6급 병역 문제입니다. 이름은요? 아, 이... 이름도 말입니다. 미래한국당 4번 이종성 50세 남자 사회복지사 6급 병역 면제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입니다. 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고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담비상임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할당 지금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장이고요. 문체부체육국장애인체육문화국장을 지내는데 이게 답니다. 끝!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4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4번 이동주 47세 남자 4번은 소상공인 유닛입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 인천대법대 휴학 국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 7개에서 공동추천받았습니다. 96년 집회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집회 도중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공공연예인은 교통사고를 낸 모양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200만원. 정권을 가리지 않고 2010년대에는 대형마트 유통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와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을 쭉 해왔습니다. 대기업에 유리한 유통 관련 사건 판결이 나올 때 이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언론의 소상공인 관련 인터뷰, 관련 세미나 토론회에만 많이 등장하지 선출직을 본인이 알아본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당의 공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민주당의 의도를 민주당 몫의 비례 후보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 줄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앞번호에 많이 보입니다. 정의당 4번 보시죠. 배진교 51세 남자 정당인 정읍생이고 서울 관악구 인천대 토목과 인천연합입니다. 최종 학력은 이후 방통대 행정, 대표 경력은 현재 정의당 평화본부의 공동본부장이고요. 인천연합 할당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서 어째서 4번인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설명드려도 되는데 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었습니다. 재산은 3억 1천만 원 정도 있고요. 90년의 폭처, 화염병이니까 민주화운동 관련 정가겠죠.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전시글로요. 그리고 장남 육군병장 만기. 공직선거는 8번 나가서 1번 당선됐습니다. 그게 2010년 민노당 남동구청장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저번 지선에는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나온 사진을 걸어서 논란이 됐었네요. 그거 논란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나머지 한 명 구청장은 민주당 갔는데요. 논란도 아니에요. 이번 정의당 개방형 경선제에서 1위를 했던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위를 하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약이 2022년 지방선거 승리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인천남동구에서 재선하겠습니다입니다. 그렇군요. 뒷얘기를 들었는데 당원들이 다음번에 내가 어디 출마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요? 진짜? 이러면서 좋아했대요. 거기 뒤에는 그런 게 생각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 거기 안 나가도 돼? 그렇죠. 우리공화당의 4번 후보 보시죠. 박태우 56세 남자 유학파 정치학자인데 그래서 4번이 된 건가 싶습니다. 대전 중고에서 소개했어요. 아까부터 그래서가 맞는 게 그래서가 없어. 비례로 왔어요. 또 해요. 이번에는 짧게 할게요. 더 알고 싶다면 대전 편의 20분 33초로 가십시오. 아 대전 중고에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서혜림, 인지연 그러니까 1, 2, 3번 후보들은 1, 2, 3번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쪽으로 옮겨와서 소개할 새가 없었지만 박태우 후보는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10명 더 하는 것보다 더 열받는다. 금산 출생으로 대전에서 자라 한국에 대해 정치 외교학과 학사. 경기에 대해 동북아학 석사. 영국 헐대학 국제정치 경제학 박사. 아 젠장. 그래도 줄였어요. 외교통상부에 있다가 2인재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 새철현민주당, 국민중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보수 따라서 돌아다녔으나 모두 낙선 및 공천 실패. 와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길게 했지? 외무관, 보좌관, 교수, 공기업,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있다. 이런 거죠?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겠죠. 전과는 교통사고 처리로 08년 발급 200입니다. 민중당 4번 보시죠. 이게 그 전 총선에서 보던 얼굴들이 계속 나와요. 이산규 55세 남자 건설 백안공입니다.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공군병장 만기 현재 민중당의 상임 대표였습니다. 19대 관악 의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대표 발의자였죠. 통진당 해산 사태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후 무소속으로 재보거래 바로 나왔으나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그때가 여섯 번째 출마였고요. 이후 한 번 더 출마, 이번까지 공직선거 여덟 번 출마, 당선은 한 번이었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백안공으로 일합니다.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1억 6천, 그리고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입니다. 정가 201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 원입니다. 네. 2020년되고 정치인의 현장 적응성과 당사자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 건설 백안공 중에 비례 4번이 나올 수는 없었을까요? 저도 이런 말을 저기 가서 할 만큼 담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는데요. 문득 떠올라서요. 피곤해서 그냥 망발했습니다. 민중당 관계자 여러분. 한국경제당의 4번 후보 보시죠. 최종호, 50세 남자. 이은재 의원과 함께 한국경제당의 공동대표. 여기는 대표가 4번으로 나왔네요. 한국경제당의 비례 후보 6명은 평균 전과가 3건입니다. 그런데 5명이 전과가 없어요. 즉 최종호 대표는 전과 18범이며 그 전과 숫자를 보는 순간 뭐 최강자 아냐? 최종호 후보의 다른 이력을 자세하게 찾는 것은 깔끔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운데 빨리 전과 전과 2001년 31가 됐습니다. 최종호 후보는 이 2001년 한 해에만 사기 3건이 걸립니다. 각각 벌금 200, 징역 1년, 징역 2개월입니다. 형을 살고 나온 후인 2004년 실패해서 걸린 사기의 기억에 괴로워하다 음주운전 벌금 100 2008년 2차 음주로 벌금 150 아마 이때 면허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과 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사기 이게 모용? 그러니까 이게 모용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요.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는요.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해서 아 면허증 빌렸구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결국 뭔가를 위조해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징역 6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즉 3차 사기죠. 그 4차예요. 아 4차 사기 와 힘들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다고? 네 4차 사기였고요. 4차 사기 한 달 뒤 무면허로 벌금 350 왜냐면 지난 2차 음주에서 무면허 플러스 음주예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왔겠죠. 네. 3차 음주와 무면허로 벌금 350 법정 구속이 왜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6개월을 받았었잖아. 이렇게 2008년이 지나가고요.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심 확정됐습니다. 2심이니까 시간상 2008년 선거 때 있었던 범죄 같죠. 어느 게시판에서 선거법을 위반했겠죠. 이러고 자세하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2개월 뒤인 4월 사문소 위조 위조사문소 행사 사기 즉 5차 사기로 벌금 200 하지만 차는 계속 몰았는지 9월에 또 2차 무면허 벌금 150 이걸 좀 정리하지 교통 쪽하고 사기하고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무면허 겸 5차 도로교통보이 2010년 3월 3차 무면허로 벌금 200 아니 왜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가격리시키지 쌓여가는 전가와 계속되는 벌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를 부수고 싶어지죠. 2010년 8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기로 벌금 200 그러니까 강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나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다시 일을 합시다. 2013년 횡령으로 벌금 100 횡령 횡령한 돈으로 차렸는지 FMF라는 쇼핑몰 회사를 서울 화곡동에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6, 7차 사기가 같이 걸려서 같은 날에 벌금 300, 500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2016년에도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 2016년에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4차 음주로 벌금 400 그래도 면허는 땄네요. 면허는 땄네요. 권하하게 마신 게 아니면 괘씸죄 가중처벌에 추가된 것 같은데요. 대신 면허가 다시 생겼죠. 무면허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 2018년 전과가 아니라 세금 체납이 갑자기 3억 넘게 생깁니다. 이건 또 전과만 봤으면 모를 문제다. 세금 체납 봤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월급을 못 주죠.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두 번 위반해서 벌금 200, 100을 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동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 못 내가지고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2003년식 체험엔 타고 다닙니다. 이상 한국경제당 후보의 전과 전부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18범위 형이 있는데 왜 기자들은 다른 사람들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형은 완전 깔끔하잖아. 민주화운동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형 취재해라. 자, 훌륭한 후보 만나면. 취재 결과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4번 후보 보시죠. 근데 아마 형이 취재를 하러 가면 사기를 당해서 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면 옆자리에 차 타고 있든가. 장조죄예요 그거. 같이 술 먹고. 국민의당 4번 후보입니다. 국민의당 4번 김근태 29세 남자 청년 남성 TO 같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 신전대협의 서울대 지부장 야, 이제 리트로 새누리당의 리트로 통일민주당의 리트로 전대협도 있어요. 이 신전대협은요. 기승전 김정은인 문재인 정부에 질렸다 하면서 등장한 보수 청년단체입니다. 아, 시비아를 타네요. 사울 알린스키식 투쟁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복 반중의 색채와 선을 자주 넘는 풍자가 특징입니다. 조국 구석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서울대학교 촛불행동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아, 그, 아, 예. 중국 코로나라고 불러야 하는데 대구 코로나라고 부른다 하는 가짜뉴스를 유세 중에 유포했고요. 우와. 강남역 유세에서는 시진핑 가면을 쓴 사람이 문재인 가면을 쓴 사람에게 목줄을 채워 개처럼 끌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아. 여성할당제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에서의 무고죄, 여가부 축소 및 폐지를 의정활동 계획서에 써놓은 안티페미니즘 성향도 있으니 우익 청년 남성의 배당입니다. 자, 다시 헷갈리실까 봐 당이 계속 바뀌니까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바로 윗번호에 권은희 후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브라운드에서 소개될 5번 후보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술 먹다가 실수로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권은희 후보가? 그러니까요. 5번 후보는 변호사거든요. 친박신당의 4번 비례대표 후보 보시겠습니다. 친박신당 4번 이세창, 67세 남자, 역시 TO의 성격을 알기가 어려운 친박신당입니다. 직업에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의원을 적어냈습니다. 일단 전국 위원이어야 맞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박신당이잖아요. 사실 의사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전국 원 오브 전국. 아, 전국의 원! 한영대 레저스포츠학과 졸업. 자유총련맹에서 총재 권한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91년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국토에다 무슨 짓을 하신 거야? 어디 뭐 그린빌트 시원하게 팠죠? 아니, 나도 40년 동안 국토 이용한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해야 이게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야. 98년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사물이라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물을 봤는데 수수액이 천만 원 미만이면 기본 6개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유형도 있어요. 재판 청탁이나 알선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수수액이 3천만 원 이하여도 기본 6개월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많네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변호사가 아니니까 전자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변호사 아닌데 법률을 일을 해준 건일 겁니다. 사무관 같은 거나? 이상입니다. 보통 사무관이 많이 생기는 정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4번 비례대표 후보 보시죠. 김의겸 이게 공통점이 보이네요. 상당수가 제 손에 있다가 세민이한테 안 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몰렸어요. 56세 남자 관악구에 삽니다. 직업은 정당인 고려대 법학과 졸업을 했고요.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할 땐 군산에 살았는데? 재산은 13억 정가는 86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으로 징역 7년을 받아서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본인 수용으로 인한 면제, 장남은 공군병장 만기. 이후 한겨레신문에 입사, 정치사회부 기자를 거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박근혜 최순실 K스포츠 미르제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청와대 대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안의 명의로 흑석 뉴타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고요. 이후 해명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됐고 결국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보류 판정을 내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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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있었는데 불안해진 결국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열린민주당이 생기고 여기가 생길 줄 알았다면 집을 안 파는 것이 그렇죠. 지금 재산 신고사항을 봐도 좀 이상하거나 헐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랬던 그가 열린민주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것입니다. 끝입니다. 코리아당이 아직도 남았네요. 가자 코리아당. 4번 갑시다. 코리아 4번 석종현 76세 남자 혼은 천봉 코리아당 총재로 얼마 전에 옹립되었습니다. 우와 모임 이름 봐 모임 이름 봐 즉 총재 TO입니다. 총재 독일 슈파이어 대학과 독일 튀빙엔 대학에서 법학 박사 이력으로는 박사모 명예회장 단국대 법대 학장 플루스니까 얼마 멋있습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명예회장입니다. 전과는 96년 부동산 등기입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 친방연대에서 18대 총선이 나와 비례로 낙선했습니다. 미래연합으로 이규택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오해지선 서울시장 낙선. 와 다시 보자 미래연합 서울시장 후보였어요. 미래연합 서울시장 후보였네요. 2010년에 저서로는 신토지공법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토지공법학교의 현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을 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좀 약간 전문성이 의심되지만 어쨌든 교수님. 지금은 총재님. 이상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4번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4번 김윤현 69세 남자. 96세라고 일뿐했어. 가능한 당이죠. 그러게요. 그럴만도 해.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을 경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인재대 행박. 재산이 무려 339억. 그렇다면 현질TO이거나 부동산 직능 후보겠죠. 현질TO. 아니 그런 유법적인 말을 그냥 막 하면 어떡해요. 저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다룰 때는 주저함이 없고 고민이 없어지니까요. 우리 대표님 현질 유도하시다 재판받았던 거 아니에요. 재산은 전, 다압, 임야, 아파트 등등이 엄청 많습니다. 땅 오지게 많네요. 대출도 많아요. 전문적 땅 투기꾼 같습니다. 땅꾼 아닌 게 어디야. 전권은 91년과 08년에 건축법 위반으로 300, 200의 벌금을 2번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를 저기 한 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거의 그 정도예요. 다 합치면 한 동. 한 동, 두 동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자한테 한 호를 줬어요. 그냥 이게 한국인이 원하는 재산 목록이네요. 땅 오지게 많고 집 오지게 많고. 종부세 걷으면 얼마 나올까 너무 기대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빌딩, 수련원, 모텔, 공장, 수련원 이렇게도 갖고 있어요. 수련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온누리 청소년 수련원인데. 그냥 시간이 많아서 재산하고 시간을 다 허경영한테 갖다 줘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400을 받았습니다. 걸린 게 다행인 음주죠. 2005년에 창녕군수 무소속 낙선한 기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호 17번. 국민세정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김홍희 80세 남자 학력 미기재했습니다. BMS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며 이방인 선교회의 대표입니다. 기독교 미래 같죠? 네. BMS 파트너스는 서초구의 경영 컨설팅 회사이고요. 이방인 선교회는 기독교가 거의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회의입니다. 아이고 몹쓸짓하고 나는. 2003년 아이군뉴스에 감동적인 회심의 스토리가 보도됐습니다. 환상과 환청 체험을 한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네요. 본인이 사도 바울인 줄 아나 봐요. 이 스토리에서 후보가 소시적에 즐긴 도박이 마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각과 환청이 계속 들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마작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머님이 뒤통수 치면서 야이놈 새끼 하라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빡칠 거예요. 계속해서 게시를 내려줬는데 회개하라고. 계속 안 하면서 마작이나 하고 다녀. 굳이 내가 얘기 안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전가기록이 유수하네요. 그거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78년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그리고 3년 뒤에 부정수표 단속법을 또 위반하고.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약 20년 뒤에 사기를 쳐서 징역 1년. 99년에 배임 특정 특가법. 4개요. 또 10년 있다가 또 사기. 사기 시력만 3개예요. 그래서 과연 선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되긴 해요. 안 그래도 의심했는데 꽤 의심하게 되네요. 가끔씩 선교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대형교회 상대로 사기치는. 오범영이었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의 4번 비례대표 후보는 사범영입니다. 또 나야. 기독자유통일당 4번 김석훈 60대 남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 탈당망룡자 티오로 보입니다. 난민티오? 네. 경기대 사회과학부 졸업. SHD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안산 단원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같은 이름 같은 업종 다른 대표의 회사가 서울 역삼에도 있네요. 전과는 94년에 사업하다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쯤부터 정시재에 관심이 생겨 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에 관심이 생기면 위반해보는 거예요? 2001년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어? 공산연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풍속위반에 관한 뭐라고요? 풍속영업의 규제요. 이거는 유사 매출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의 풍속업이라는 건 좀 더 범위가 넓어요. 비디오방, 노래방 같은 것도 들어가요. PC방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PC방도 예전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풍속업이라서 한국 민속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풍속업이라는 건 1어에서는 매춘해지는 유산 매춘이죠. 아, 1어에서 온 거군요. 네. 1어에 의미보다 한국에서는 좀 더 넓게 쓰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자는 주로 시의원을 한다고? 어쨌든 그렇게 총 4건 모두 일괄 벌금 100만 원. 전과를 쌓았으니 정치를 하자. 안산시 바하 선거국에서 한나라당으로 시의원의 06년 당선. 그러네요. 그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이번에 공천 탈락은 못 견딘 것이 분명합니다. 아, 이 말은 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례에 와가지고 말을 아끼게 되는 게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지역구에서 보던 거랑. 함부로 말하기 아니면 뭐예요? 녹색당의 4번 비례대표 보고 보시겠습니다. 녹색당 4번 김기홍 36세 트레스젠더 논바이너리입니다. 현재 키어 인권 활동가이며 학력은 역시 미기제했습니다. 전 기간제 음악교사였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보고 커밍아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을 잃고 제주 키어문화축제의 초대 조직위원장을 합니다. 그때 조직위원이 김기홍 후보를 빼고 모두 당적이 있었고 녹색당 친구들의 권유로 입당했다고 합니다. 2018년 제주도의원 녹색당 비례대표로도 출마를 했습니다. 키어 인권 운동을 하면서 당적을 유지한 채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사실은 법률 전반을 인권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당의 4번째 비례대표 보고입니다. 미래당 4번 손상우 38세 남자 부산 남구에 삽니다. 직업은 미래당은 모두 정당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고를 졸업했고 경성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현재 미래당 부산시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탈핵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저번 지선에서 남구의원으로 낙선을 했네요. 재산은 7억 기후행동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미래당에서 유일하게 청년노동공약이 아닌 환경공약을 한 후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보셨고요. 자유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를 확인하시겠습니다. 정원석 70세 남자 흰돌 선교센터의 설교 강사 흰돌 백석 한양대 무역학과 졸업 삼성항공에서 광학수출부장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흰돌 선교센터가 뭔가 봤거든요. 이광복이라는 사람의 3위일체 통합신학을 내세우는 신학아카데미입니다. 뭐 또 다른 종류가야? 그러니까 백석재단과 백석교단과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한기시록을 비롯해 종말론과 3위일체이론과 재림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데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신앙과 이성을 병행 강조하는 과학신학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이상한 제 신학조회가 깊지 않아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설교 강사입니다. 그럼 판단하지 마. 내가 위험한 사람 같아. 그래서 판단 안 하고 그냥 얘기했잖아. 그렇죠. 뭘 더 뭐라는 거야 나한테도. 신학이 학문이니까. 학문이어서 어려운데 제가 신학을 완전히 안 공부한 건 또 아니어서 이해는 갈 듯 말 듯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위험한 신학 해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새벽당의 후보들은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다 나머지가 젊어서 그런지 4번 후보 47세 후보가 74세처럼 보이는데 김정민 47세 남자 전략위원장이지만 진짜 직업은 장외 극우 유튜버이며 아 그래요? 새벽당의 유튜브 채널과 별도의 독자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2번이 대표잖아요. 함께 이제 당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공개한 본인의 이야기는 중동에서 건축을 했던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는 사우디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은 일본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공부하고 몽골 국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인지 친미 반중 성향입니다. 중국만 안 가봐서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진짜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구나 뭐 이런 걸 알았다 이런 거예요. 이분은 중국 보내주면 좋아하시겠구만. 그래서 중국 무역에 종사한 적이 있는 조원진 후보의 친중파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금 뿜을 뻔했죠? 콜라 마시다가. 그러니까 성감의 역이 듣고 있으면 구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구분이 돼? 새벽당의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원진을 싫어합니다. 네. 사실상 새벽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새벽당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게 좀 있었어요. 국회의원 특권을 알아보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철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강기훈 대표랑 둘이서 나왔는데 사람 때려도 면책되냐 욕해도 되냐 신은은식의 기믹을 맡아서 강기훈 후보가 말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김정민 후보의 전략위원장이잖아요. 전략적 식견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한중전입니다. 아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와 싸우면서 그거랑도 싸웠어요? 네. 지만원 변이제가 제기한 박사학위 사칭 의혹도 있고요. 스파이 의혹 좌파의 스파이다라는 의혹도 있었지만 누가요?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정민 후보가 좌파의 스파이다 모욕죄 정과가 두 건 있는데 가세연과의 고소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법원의 조정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딱 모욕죄가 나와 있어요. 참 저도 아무 일이나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깨를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 아무한테나 마이크 지워놓으니까 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헬마우스님이 얘기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 보다가 기분 안 좋아져서 성갑이가 헬마우스까지 얘기하길래 나중에 헬마우스가 날 고발할 거든요. 아직까지는 헬마우스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네. 재산은 본인 예금만 신고했고 병역은 육군 중위 전역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영업당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자영업당 4번 채원식 57세 남자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남초 부평중 부평고 서울대법과대학 공법학교를 졸업 본인은 중위 전역 장남 이병 복무 만료 차남 공군병장 만기 채원식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이었네요. 재산은 저번 총선 재산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 7천 콘도 회원권이 3,300만 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손학규계였습니다. 그러네요. 손학규계 참 의미 없네요.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계양구 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채원식 후보의 19대 성적은 본행위 91%, 상임위 89%, 대표발위 29건, 수정 및 원안 가결 5건이었습니다. 2016년 다음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으로 낙선을 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변호사 사무소 혼자 꾸려도 자영업자이긴 하죠. 그렇죠. 자영업자죠. 나머지 스펙이 워낙 어색해서 그렇지. 민주통합당에서 데뷔했다가 당을 옮겼다가 지금도 새로운 당입니다. 기호 36번 한국복지당의 4라운드 봅니다. 한국복지당 4번 이종복 60세 남자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회의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노인복지티어인 것 같죠? 네. 참고로 이 단체의 풀네임은 사단법인 인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입니다. 기네요. 다 못 외울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연구회의의 총재는 김호일 전 의원입니다. 아 한국복지당의 비례 2번이에요. 대표. 그래서 김호일기의 TO 중에서 노인복지 특성이 있는 사람을 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천대 행박으로 가천대에서 외래교에서도 했었네요. 왜 오려고 그래? 아니 왜냐하면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말하고 싶어도 자꾸 입을 닫게 돼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 나올까봐. 왜 그럴까? 자 4번 후보들 다 들으셨고요. W K